자 육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팝퀴즈 어휘 파트 단어 파트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입니다. 오케이 뭐하고 뭐하고 연결해 놨으니까 저희 풀이니까 뭐하고 뭐다 이니까 뭐하고 뭐다 영어로 오케이 뭐하고 뭐다 예 danger dangerous 오케이 그래서 지금 무슨 씨하고 무슨 씨 연결이네요 그러니까 조이 조이 포 조이는 무슨 씨고 해 그 다음에 조이 풀은 어떤 씨죠 그러니까 danger 의 뜻은 위험 이란 뜻이니까 명사이고 그 다음에 dangerous 의 뜻이 위험한이니까 어떤 씨죠 명형 명형 이름 씨 어떤 씨 이름 씨 어떤 씨 됐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안전함이 뭐 안전이 뭐였더라 안전 safety first 라겠죠 그러면 safety 옆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다 safe 가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에 조이 풀과 조이 풀리가 있다면 조이 풀 조이 풀리라면 여기는 뭐가 돼야 되고 dangerous 가 돼야 되고 여기는 또 바뀌겠죠 뭐하고 뭐가 돼야 된다 safe 그렇죠 그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거 어 어 여기에 넣을 수 있는데 또 있네 오케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뷰티가 있다면 여기는 뭐가 와야 된다 뷰티 풀이 와야 되겠죠 명사 형사 형사란다 형용사 그렇습니까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넣어라 일단 공통으로 뭘 넣고 문장부터 완성해 보겠습니다 첫번째 문장 첫번째 문장 please wait for a minute 그 다음 계속해서 i can't wait to visit the museum i can't wait to visit the museum 그러면 이제 왜 wait가 들어가는지는 얘들이 무슨 뜻이니까 그렇다 가 될 거고 그럼 이제 해석해 보겠습니다 the show is starting soon 그렇죠 원래 이거 잘했어 해서 자 이거 곧이 여러분들이 배운 문법만 적용하면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 show가 시작하 중이다죠 원래는 show가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야 원래 뜻은 근데 soon의 뜻이 곧이고 순을 시간의 화사표 위에 표시하면 여기죠 결국 순 때문에 무슨 시제 표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원래는 show가 시작 중입니다지만 show가 시작할 것입니다 라고 해석해야 돼 자 지금 방금 설명한 게 뭐냐 이게 원래는 무슨 시제인데 현재 진행형 시제인데 현재 진행형 시제가 가까운 미래를 웬에 대한 대답 중에서 가까운 미래를 나타낸 말과 함께 쓰이면 뭐뭐 하는 중이다 라고 해석해서는 안되고 뭐뭐 할 예정이다 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show가 시작할 예정입니다 please wait 제발 뭐 해달래요 for a minute 뜻은 잠깐 동안 원래 minute의 뜻은 분이죠 분 그러면 단어 뜻 그대로만 해석하면 1분 동안이지만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잠깐 동안이라고 쓰입니다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죠 그래서 for가 붙어 있습니다 3일 동안 for three days 동안 3종 세트 기억하셔야죠 숫자 시간 이거 원 대신 온거죠 원 대신에 어의 쓰임새가 세 가지인데 그중에 원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러니까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니까 for를 써야 되고 잠깐 동안이라고 해석한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고쇼하고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는 해석 잘해야죠 I can't wait to visit the museum의 뜻은 I can't wait to visit the museum의 뜻은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 예를 들어서 얘기해 우리가 단어할 때 can't wait to 동서원형 배웠습니다 can't wait to do 라고 설명하겠습니다 can't wait to do 하면 뭐 하고 싶어서 못 참겠다 빨리 하고 싶다 라고 해서 뭐 표현이라 했어 기대 표현이라 했죠 어 그러니까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배웠는데 I can't wait to visit the museum 대신 쓸 수 있는 게 오 그거 쓸래 I am expecting to visit the museum 또 있고 또 I am really excited about I am really excited about visiting the museum I am really excited about visiting the museum visiting the museum visiting the museum okay 얘는 얘를 불러내야 되겠네 바꿔 쓸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사람 버리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야 되겠죠 I can't wait to I can't wait to visit 나는 방문하고 싶어서 못 견디겠다 I am really excited about 뒤에는 visiting the museum 또 있는데 I am looking forward to I am looking forward to visiting the museum 기대 표현 I am looking forward to visiting the museum I am looking forward to visiting the museum I am really excited about I am really excited about 원트가 되면 그것도 될 것 같은데 I I would I would like to visit the museum Would like 하고 want 하고 갔다 했죠 나 방문하고 싶어 I would like to visit the museum I really 릴리 빼도 상관없습니다 릴리를 넣으면 좀 더 강한 감정을 어찌 씨를 넣었으니까 어찌 원한다 진짜 원한다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I want to visit I'm looking forward to visiting I really excited about visiting I can't wait to visit 같은 표현들이 뭐라고요 기대 표현이라고요 됐습니까? 많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얘가 할 필요가 있고 반복도 필요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영영풀이 자 일단 한번 읽어볼까 오케이 어 그럼 long journey long journey space craft long journey long journey on a ship or in a space craft 이까 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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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겠다 보이지죠 그 다음에 두번째 거 한번 읽어볼까요 To give a person or animal food 그러니까 답은 당연히 피드죠 영영풀이의 답을 찾는 하나의 기술을 알려주겠는데요 영영풀이의 답을 찾는 기술 중에 중요한 것은 앞부분을 봐야 돼 이건 무슨 씨야 그렇죠 그러니까 답도 이름 치죠 이건 무슨 씨야 기브인데 그러니까 답도 하다 씨죠 긴 여행이랍니다 근데 뭐를 타고 가는 긴 여행이랍니다 뭘 타고? ownership 배를 타고 또는 inner spacecraft 스페이스크래프트가 뭘 것 같아요 우주선이겠죠 배나 우주선을 타고 떠나는 긴 여행은 보이지죠 됐습니까? 스페이스프, 스페이스크래프트 우주선이죠 그 다음에 얘는 준답니다 그 다음에 whom에 대한 대답이 나오고 있죠 누구에게 a person or an animal 여기 on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나 동물에게 꿈에 대한 대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이 보입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 뭐가 완성됐다 give a b give a b가 무슨 뜻이라고요? b를 주다 그렇습니까? 사람이나 person이나 animal에게 food를 주는 행위를 feed라고 하죠 자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영영풀이 다 해놨습니다 클래스 카드에 분명히 익히고 계시고 너 오늘 아침에 봤을 때 지난 수업 유튜브로 공부 아직 안했던데 아직 못했죠? 학교 갔다 와서 바쁘니까 얼른 하셔야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허락 요청하기 물음표로 끝나는 거 몇 종 세트였더라 내가 해도 될까요? 몇 종 세트? may I can I could I 그 다음에 마침표로 끝나는 그렇죠 그래서 개표현이 나 가게 해주세요 let me go 됐습니까? 이런 것도 있었죠 자 그래서 이건 물음표인데 I가 있으니까 내가 뭐뭐하게 해달라네요 그럼 답은 하나가 아니겠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M으로 시작하는 답 may I go out and play now C로 시작하는 두 가지 can I go out and play now could I go out and play now 됐습니까? go out 뭐하다 밖에 나가서 놀아도 될까요? 지금 이라고 허락받고 있죠 can I go out and play now could I go out and play now may I 근데 여기 마침표면 어떻게 할래 let let me go out and play now 같은 표현은 뭐다 let me I는 me로 바꿔야 되고요 하다시 원래대로 그대로 쓰면 됩니다 하고 마침표 let me go out and play now 내가 지금 밖에 나가서 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허락해주고 있어 안해주고 있어 안해주고 있고 허락 안해주는 이유는 너무 늦었죠 그래서 안된다 너무 늦었다 no you may not it's too late you may not you may not go out and play now 뭐하더니 B인칭 주어 시간을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 to의 두 가지 뜻 문장 끝에 심표하고 to를 쓰면 무슨 뜻이죠? 또한 역시 I'm happy I'm happy 라고 A가 말했더니 B가 I'm happy too 나도 행복해 me too 해도 되죠 근데 무슨 뜻도 있다 너무 라고 말하는 사람 표정은 이렇다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그래서 지금 너무 늦은게 긍정적 영향을 끼쳤어 부정적 영향을 끼쳤어 그래서 밖에 나가서 놀 수 있다 없다 없다 됐습니까? 허락 안해주는 표현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may I go out and play now 자 밖에 나가서 놀고 싶어 했는데 너무 늦어서 안 된다는 대화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뭐라고 M으로 시작하는 거 and play now 했더니 may not it's too late 오케이 그 다음에 기대표예요 어색한 부분을 바르게 고쳐라 A하고 B가 대화하는데 딱 보이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A가 바르게 고쳐서 읽으라 했으니까 바르게 틀리게 읽으면 절대로 안됩니다 반드시 바르게 고쳐서 읽어주세요 A가 뭐라 그랬더니 How about going to the 어미즈먼트파크 this weekend 라고 했더니 비가 sounds great I can't wait I can't wait I can't wait go there I can't wait to go there I can't wait to go 툰 있네 there can't wait to doing I can't wait to do I can't wait to do 자 근데 going은 그대로 쓰는 표현이 가능하죠 두가지가 있네요 그쵸? going은 그대로 쓸 수 있는 버전 뭐도 있고 E로 시작하는 거 들어있는 거 해볼까? I am really excited about going there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조심해야 될 거 있죠 I am looking forward to going there 됐습니까? look forward to 할 때 to는 전치사라고 누누이 얘기했어 can't wait to 는 투부정사라 얘기했어 그 말을 말로 빠르게 익히면 can't wait to do look forward to doing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근데 왜 사운드가 아니고 사운드일까? 첫 번째 이유는 여기에 뭔가가 생략됐죠 그쵸 이시나 또는 상대방의 한 말을 됐으로 받아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안에 뭐가 지금 들어있다 여기에 생략됐고 이 안에 더즈가 되어있죠 that sounds great that is great 하고 똑같은 표현이고 그럼 얘는 뭐 대신 왔죠 우리말로 접근해보겠습니다 뜻이 그것은 멋지게 들린다 근데 그게 뭔데 우리말로 이번 주말에 놀이공원에 가는 것 대신 왔죠 그러면 이제 얘를 원래대로 바꾸면 going to the 아마존 파크 this weekend sounds great 됐습니까? 이번 주말에 놀이공원에 가는 것 그쵸 요거 해도 되고 하나 더 있죠 뭐도 된다 가다가 가는 것 가다를 가는 것 만드는 방법 두 가지 가르쳐줬는데요 to go to the 어무즈마트 파크 this weekend sounds great 도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되니까 그렇죠 이게 되니까 이거 뭐 하는 표현이야 상대방한테 상대방한테 권유하는 거야 아니면 같이 하자고 제안하는 거야 같이 가자 그러는 것 같은데 같이 가자는 거 아니에요 야 같이 가자 그랬더니 오 멋지다 멋지게 들린다 나는 빨리 가고 싶어서 못 견디겠다 이러고 있는데요 이게 같이 가자는 거지 어떻게 너 보고 가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야 같이 가는 게 어때 이랬잖아 그래서 그랬더니 오 멋지네 빨리 가고 싶어서 못 견디겠어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Why don't we Why don't we Why don't we 뒤에 going이 오는구나 Why don't we Don't가 앞으로 나왔단 얘기는 저 뒤에 하자시가 원래 모습대로 있다는 얘기지 We go to the 어무즈마트 파크 this weekend 물음표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선생님이 힌트를 줬는데요 Let's go to the 어무즈마트 파크 this weekend 그렇죠 이제 힌트 이거 남았죠 Shall we go to the 어무즈마트 파크 this weekend 물음표 Shall we go Let's go 마침표 Why don't we go 물음표 How about going What about going 됐습니까 그랬더니 사운드 그레잇 자 그 다음에 예지법을 차려해줘 I can't wait to go 되엔데 얘 지우고 뭐 넣어도 돼 I can't wait t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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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지우고 뭘 쓰고 싶다니까 I can't wait to go to the 어무즈마트 파크 I can't wait to go to the 어무즈마트 파크 I'm really excited about going to the 어무즈마트 파크 I really want to go to the 어무즈마트 파크 됐습니까 됐습니까 아이고 괜히 했네 쫑 하면 될 걸 아이고 쫑 하고 쫑 하고 쫑 하고 그 다음에 뚜뚜뚜뚜뚜뚜 간 다음에 아 얘가 내 속도를 못 받아와 그 다음에 이렇게 누르고 새 탭에서 보고 이렇게 가고 슬라이드 빨리 미리 미리 좀 해놓지 빠져가지고 맞지 좀 맞아야 되겠죠 셔플 걸려있네 너 빨리 따라와 뭐해 그냥 죄송합니다 Sorry for your inconvenience 자 먼저 빈칸 채우기 1단계 끊어 읽으면서 뭔 소리 하는지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여기에 여러분 눈에 장착했죠 다 눈에서 막 뭐가 발사돼야죠 그쵸 뭐가 발사돼야 돼 광팬이가 됐습니까 광팬이다 형 광팬이 다 준비됐죠 됐습니까 걸과 보이의 대화입니다 뭐 모르는 관계일 수도 있고요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걸이 얘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뉴북 더 펜더 월드 그랬더니 포이의 대답이 No I didn't What is it about 됐습니까 Hey did you read The new book 하고 원래 여기는 쉼표가 있어야 돼요 The new book The panda world 예를 들리는 No I didn't What is it about 지금 이제 최소한 형광팬이가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정도 발사됐죠 봤습니까 계속해서 걸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물었잖아 애가 보이가 마지막에 What is it about 했으니까 대답해 줘야 되겠죠 그랬더니 포이의 대답이 거리 It's about a panda and his 어드벤처인가요 안되는 goodbye walk 여기까지 읽고 판다가 앙컷인지 수컷인지도 보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책의 내용도 대충 파악이 돼죠 그렇습니까 앙컷 그렇죠 bul 아니요 알 수 있잖아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보이가 뭐라 그래요 Love adventure stories I can't wait to read it 됐습니까 I love adventure stories 여기에 Can't wait to read it 자 그럼 광팬이 발사해 보겠습니다 디디에 대한 얘기 얘에 대한 얘기 심표에 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Did you read the new book the panda world 그 다음에 No I didn't What is it about 됐습니까 What is it about 원래 얘는 About what is it 였는데 이게 뭐하는 문장 묻는 문장이니까 의문사로 시작하는게 깔끔하겠죠 그래서 about을 다시 뒤로 보내서 About what is it 였는데 What is it about 해놨네요 그래서 it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뭐 어드벤처즈 에 이건 무슨 씨인데 이게 무슨 씨 형태도 있다 라는 거 얘기한 적이 있죠 단어할 때 됐습니까 단어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됐습니까 Oh I love adventure storie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를 넣을 수 있겠죠 됐습니까 S로 시작하면 뭘 넣거나 아니면 B로 시작하면 뭘 넣거나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여기 뭐 넣기 싫으면 여기에다가 뭘 넣고 한 문장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겠죠 여기에 뭘 넣거나 또는 여기에 뭘 넣어서 여기서부터 요 끝까지를 지금은 여기에 마침표가 있으니까 뭐 얘는 없다 치고 두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다 뭐를 넣거나 또는 여기다 뭐를 넣으면 한 문장으로 쭉 이어서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can't wait to read it 해서 이거 뭐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냐 그렇죠 이게 무슨 표현이다 이런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이건 연결되어 있는 설명이죠 read의 3단 변신이 뭔데 read read read인데 그래서 얘가 빠져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당연히 뭐라고 읽어야 된다 did you read다 did you read다 read가 do가 들어있는 형태대로 모든 게 돌아가야죠 did가 빠져나왔으니까 무슨 시제 무슨 문 의문문이죠 그래서 did you 뒤에 동사 원형 써서 did you read 과거에 읽었는지 묻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 심표는 이 심표는 그냥 심표가 아니라 했죠 이 심표 여기도 심표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심표하고 이 심표는 생긴 건 똑같지만 하는 일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런 심표를 보고 뭐라 그랬다 동격의 심표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은 뭐가 떠올라야 되냐 동격의 심표는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뭐뭐인 뭐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읽었냐 새 책인 그 팬더월드라는 그러니까 동격이라는 건 얘하고 더 뉴북과 더 팬더월드 사이에 수학공식에서 등호를 붙일 수 있는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This is my friend 심표 도헌 방금 뭐라고 하는 거야 이쪽은 내 친구인 도헌입니다 라고 소개한 거죠 마이 프렌드하고 도헌이는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걸 보고 동격의 심표라고 한다 너는 새 책 팬더월드 읽었냐 됐습니까 새 책인데 제목이 팬더월드인데 이거 둘이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 그걸 읽었냐 그래서 더 뉴북 더 팬더월드 암만 길어봤자 잇이죠 그걸 읽었냐 Did you read it? 한 거예요 여러분 노아이 디든트 뒤에 생략된 말 하기로 했죠 뭐 이런 거 생략된 말 할 때 암만 길어봤자 써먹으면 딱 좋죠 그래서 노아이 디든트 리드 잇이죠 노아이 디든트 잇 잇은 더 뉴북 더 팬더월드를 잡아왔죠 노아이 디든트 리드 잇 잇습니까 계속해서 잇은 더 팬더월드 잇습니까 What is 더 팬더월드 어바웃 그리고 얘는 뭐 물어보기 책의 내용 묶이죠 그 팬더월드가 무엇에 대한 것인지 물어봤죠 그게 뭐에 대한 건데 What is it about? What is the 팬더월드 about? What is the new book 더 팬더월드 어바웃 만약에 암만 길어봤자가 없으면 어쩌게 할 뻔했어 What is the new book 더 팬더월드 어바웃 할 뻔했죠 새 책 팬더월드가 뭐에 대한 건데 라고 물어봤을 테니까 됐습니까 그랬더니 더 팬더월드 is 어바웃 더 팬더 and his 어바웃 책의 내용을 물어봤고 그게 뭐에 대한 건데 그 책은 뭐에 대한 거다 한 마리의 팬다와 그리고 그의 모험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팬더는 암컷이다 수컷이다 뭘 보고 알았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한 가지 모험이 나온다 여러 가지 모험이 시리즈로 나온다 이것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뭔가 정보를 다 전달하고 있는 거죠 더 뉴북 더 팬더월드 is about 그래서 어팬다 and his 어드벤처즈 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하시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 what is it about 이라고 물어봤던 거죠 what is it about it's about a panda and his adventures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부터 할까 이거 이제 한 문장 만들어버리기는 좀 이따 하고요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I can't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I can't wait to read 더 더 북이겠죠 됐습니까 I can't wait to read a book 야 더 북이야 당연히 더 북이죠 그러니까 원이 아니고 원이 아니고 이 시대 하죠 됐습니까 난 그 책을 읽고 싶어서 기다릴 수가 없다 빨리 읽고 싶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배틀 부터 보겠습니다 동원이부터 해볼까요 I can't wait to read it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하면 돼 I want to read it I want to read it I really want to read it 그쵸 됐습니까 또 하나도 안 들려 I would like to read it I would like to read it 가능은 하죠 좀 느끼면 별로지만 혼날뻔 했으노 됐습니까 I am looking forward to reading it 됐습니까 또 I am really excited about reading it Reading it 됐습니까 또 I hope to read it 아따 또 너무 가혹한가요 이 부분 알아 두셔야죠 방금 했는거 I hope to read it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한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한 문장 만들 때 여기에다가 쉼표로 얘를 한 문장 만들려야 되는 여기 마틴표인데 쉼표로 바꾸고 싶대 쉼표로 바꾸고 싶으면 만약에 여기다 뭘 쓴다면 뭘 쓸래 여기다가는 뭘 쓰면 되겠다 Oh Because I love adventure stories I can't wait to read it 하면 내가 모험 이야기를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빨리 읽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게 되는거죠 그래서 Because 뒤에는 원인이 와요 결과가 와요 원인이죠 빨리 읽고 싶은 원인이 내가 I really love adventure stories 라고 했으니까 됐습니까 아니면 여기다 because를 안 쓰고 또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대신에 because 지우고 여기 대신에 뭘 쓰면 되죠 그렇죠 여기다가 so를 쓸 수도 있죠 근데 주의할 사항 얘기했습니다 Because I love adventure stories so I can't wait to read it 하면 절대로 안된다 그랬어 so 뒤에 because가 와야 됩니까 뭔 말이지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지 아 괜찮아 틀릴 수 있어 학생이니까 영어로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라고 얘기하는게 좀 더 나을 것 같아 영어를 어떻게 표현한다는 얘기지 난 어떻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얘기하는 거야 그거부터 그거부터 얘기를 해달라니까 나만 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 알았어 바쁘니까 어쩔 수가 없어 시험 기간이라서 자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건 I can't wait to read it so I love adventure stories 하면 안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because 뒤에 원인이 온다고 so 뒤에 뭐가 온다 결과가 온다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었던 설명은 because도 쓰고 so도 쓰면 안된다 그랬어요 그게 왜 그러냐 이것입니다 자 지금 몇 문장을 하나로 만들고 있어 두 문장을 하나로 만들고 있죠 여러분들이 뭔가 부속품 두 개를 붙인다고 생각해봐 그쵸 접착제는 몇 군데 발라야 돼 한 군데만 발라야 줘 두 문장을 하나로 할 때 접속사를 몇 번만 써야 된다고 because도 접속사 so도 접속사야 그러니까 두 개 쓰면 더 안됩니다 오케이 근데 because를 쓰면 이렇게도 표현 가능해 I can't wait to read it because I love adventure stories 할 수도 있습니다 so를 쓰면 그게 안돼 됐습니까 그게 왜 안되는지는 나중에 접속사 파트에서 그래머 타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돋보기로 살펴봤고요 자 먼저 말하는 건 여자애고요 됐습니까 여자애는 이 책을 읽은 것 같죠 그러니까 남자한테 너는 읽었냐 그렇죠 그래서 오래된 책이야 새로 발간된 책이야 책인데 제목은 더 펜다 월드죠 벌써 제목에도 알다시피 어떤 동물이 등장하겠죠 펜다가 등장할 겁니다 됐습니까 물어봤더니 자기는 안 읽어봤대요 과거 시제 그리고 나서 내용이 궁금하겠죠 한번 안 읽어봤는데 한번 읽어볼까 말까 고민하려 그러면 내용이 뭔지 궁금하겠죠 내용을 물어봅니다 What is it about 그랬더니 내용 물어봤으니까 The book is about the panda and his adventures 라고 그랬어 됐습니까 딱 이제 얘가 얘는 여자애는 남자애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있는 거야 지금 그쵸 이런 말을 넣었잖아 마침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아 나 모험이야기 엄청 좋아해 그쵸 그러니까 기대 표현하는 것도 빨리 읽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고 I'm really excited about reading it 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I hope to read it 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내용 살펴봤으니까 Listen and speak to 기대 표현 만나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 그래서 먼저 말하는 건 보이다 거리다 거리 과거 시제 상대방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물어보죠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읽었었니 그 새 책 panda world를 준비됐죠 그래서 여자가 뭐라 그래요 너는 읽었었니 did you read the new book the panda world 그랬더니 남자애가 읽었다 안 읽었다 안 읽었다 그러죠 내용 궁금해서 내용 물어보죠 됐습니까 그래서 난 과거에 안 읽었어 no I didn't 뭐라고요 what is it about 얘가 기억한다고요 what is the book about 그 책 뭐에 대한 건데 해석이 좀 이상하네요 됐습니까 친한 친구 사이에 이렇게 하질 않냐 아니 그럼 뭐에 대한 건데 이렇게 했어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유에 대한 대답 it is로 바꾼 다음에 about it is about 한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붙이면 되겠죠 대체 한마리의 판다가 나온다고 처음 얘기하니까 어가 붙어 있어야죠 더가 붙어 있으면 안 되겠죠 거기는 그리고 그의 모험에 대한 거 그래서 책 내용 말한다 뭐라고 it is about a panda and it is about a panda and his adventures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나왔어 그렇죠 그러니까 어 나는 엄청 좋아해 뭐를 엄청 좋아해 그렇죠 adventure stories 엄청 좋아해 그래서 기대 표현 나오죠 읽고 싶어서 못 참겠다 그래서 남자에게 말하기를 I love adventure stories I can't I can't wait to read it I am looking forward to reading it 됐습니까 이런 표현들 나왔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내용 걸과 보이고요 이름 부르고 여기 벌써 이름 불러 처음 만났다 이미 아는 사이다 How do you do that? How are you that? 처음 뵙겠습니다 How do you do that? How are you do? 어떻게 지낸 이죠 어떻게 지낸 이죠 오케이 그래서 빈칸 채우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걸이 먼저 남자 이름 부릅니다 남자 이름 뭔데?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그렇죠 This weekend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이때 앤디가 I am going to visit my uncle's place to see my baby cousin 어우 중요한 거 나왔고 이거의 주요 문법도 막 보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콜의 대답이 How old is your cousin? Your cousin이 남자라면 How old is he? 여자라면 Is she? 한 거죠 How old is he? How old is she? How old is your cousin? 그랬더니 여자네요 그래서 Can't wait to see her smile again 됐습니까? 자 그래서 주말 무엇을 할 계획이니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했죠 형광펜은 당연히 이건 기본이죠 됐습니까? What are you going to do? 뭐 이 going 대신 뭘 쓸 수 있니 없니?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미래시제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 하나 있는데 그거는 여기에 쓰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어 왜? 그건 안 쓰지? 왜냐하면 얘는 뭘 묻는 거기 때문이죠 This weekend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고 시간의 화살표 비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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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어디 찍히니까 어느 지점이니까 그래서 이 시제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물어봤으니까 I'm going to 해놓은 다음에 동사 원형 써서 얘를 뭐로 바꿀 수 있니 없니 뭐 이런 얘기 했고요 됐습니까? My uncle's place 플레이스의 여러 가지 뜻과 여기에서의 뜻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짜잔 나왔죠 됐습니까? To see my baby cousin 베이비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How old? Two years old 주사위면 베이비라고 부를만 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how old? 나이 묻는 거 뭐 이런 거 별로 안 오르니까 How old is she 했고요 She's two years old 그 다음에 됐습니까? I can't wait to see her smile again Again이라고 말한 걸 보니까 그쵸? 이게 처음 보러 가는 건지 이미 만난 적이 있는 건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하기가 두 살이 다 됐는데 뭐 당연히 Again이란 말 붙이지만 하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계획 묻기죠 무엇을 할 계획이니 라는 표현 아주 중요한 표현 뭐 What are you going to do? 오케이 그래서 going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What are you planning? 플레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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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are you planning to do? 무엇을 할 계획 중이니? What are you going to do? When?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뭐 할 계획이니? 토요일이나 일요일 뭐 할 거야?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그랬더니 계획은 I am planning to visit 나는 방문하는 것을 계획 중이다 방문을 계획 중이다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이 나와있죠 Visit 뒤에는 Where가 못 온다 했어 Visit Korea야 Visit to Korea야 그러면 얘를 고으로 바꾸면 I am going to go to my uncle's place 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플레이스의 뜻은 누구누구네 집이란 뜻이죠 됐습니까? 삼촌댁을 방문할 계획이다 집이란 뜻도 있다 했죠 누구누구가 사는 집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뜻도 있고 장소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동사의 뜻도 있다 했습니다 동사의 뜻은 뭐? 하다시의 뜻은 뭐? 노타 두다 어? 노타 두다? 그럼 같은 말 하나 아는 것 같은데 그렇죠 put하고 같은 뜻이란 말이요 동사로 쓰였을 때 put과 같은 뜻이다 leave는 그냥 놔두는 행동만 하고 끝나면 안 돼 놔두고 딴 데로 가야 돼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과의 주요 문법이 대화에도 등장하네요 I am going to visit my uncle's place 나는 방문할 계획이다 what? 나의 삼촌의 집을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뭐에 대한 대답이다? 왜 why에 대한 대답이야? 해석이 나의 아기 사촌을 보기 위하여 줘 그렇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 건데 why are you going to visit your uncle's place 왜 삼촌 내 댁을 방문할 계획이야 그랬더니 to see my baby cousin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to 뒤에 하다시가 온 거 네 가지는 꼭 알아두라 했죠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다 했어 앞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1학년 때 네 가지 알아야 된다 했고 보는 것 보기 위하여 보기 위한 봐서 중에서 중에서 보기 위하여 줘 그러니까 삼촌의 댁을 방문하는 의도를 표현하고 있죠 무슨 의도로 방문한다 to see my baby cousin 하기 위하여 자 얘가 why에 대한 대답이라는 걸 증명했죠 자 여러분들이 오과에서 투부정서에 무슨 영역법을 배웠어 명사적 영역법 배웠죠 그러면 이게 이과의 주요 문법이 포함된 대화라 했는데 이번에는 투부정서에 무슨 영역법이겠어 부사적 영역법이죠 왜 부사적 영역법이야 부사는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 how why 됐습니까 그래서 이과의 투부정서에 부사적 영역법 중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의도를 2d의 2d의 동사원형을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배울 겁니다 난 초롱공원으로 갑니다 친구들과 놀기 위하여 난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숙제를 돌해갖고 숙제하기 위하여 이런 거 배울 거래요 됐습니까 I woke up early today to do my homework 이런 거 배울 거래요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만약에 얘가 보이가 I'm going to visit my uncle's place 까지만 얘기했어 그러면 여기에 거리 한마디 해야 될 건데 뭐라고 했을 거다 Why are you going to visit your uncle's place 라고 물어볼 만하죠 그 질문을 방지하기 위해서 why에 대한 데다 방문하는 방문하는 의도를 투부정사로 표현했습니다 학교에서 이미 배웠죠 됐습니까 나이 묻고 있고요 How old is she? She is 2 years old 그 다음에 그래서 I hope to see her smile again I am looking forward to se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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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g seeing her smile again I really I am really excited about seeing her smile again again I am really excited about seeing her smile again 또 again I am looking forward to seeing her smile again 됐습니까 again 이라고 한 거 봐서 처음 본 게 아니다 최소한 두 번째 만나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콜과 보희의 대화인데요 이 대화를 끝까지 보고 나서 보희의 언제 무엇을 알 수 있게 되었죠 주말 계획을 알게 되었고 보희의 주말 계획은 그렇죠 예 아닌데요 삼촌댁을 방문하는 거죠 는 것이잖아 삼촌댁 방문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중이래요 근데 왜 방문하는지는 나오죠 왜 방문한대요 사촌 보려고 됐습니까 그래서 몇 살인지 물어봤고요 두 살이라 그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를 보고 싶어서 못 견디겠답니까 뭐를 보고 싶어서 못 견디겠답니까 그렇죠 그녀의 미소죠 아기의 미소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자아이의 주말 계획은 알 수가 없죠 거기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나오죠 남자의 이름이 뭔데 앤디 됐습니까 여자아이의 이름은 앤디의 주말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됐죠 만나 봅시다 그래서 누가 먼저 얘기하더라 그렇죠 물어보죠 그렇죠 이름 부른 다음에 이름 부른 다음에 뭘 할 계획이니 언제 이번 주말에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아이고야 이름 부릅니다 앤디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됐습니까 계획을 물어봤으니까 계획을 얘기 안하고 얘기하는데 갈 계획이래요 방문할 계획이래요 방문할 계획이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는 Where가 아니고 What이 와야 되겠네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안 끝내고 왜 방문하는지도 얘기합니다 준비 됐죠 그래서 궁전이야 궁전이야 펠리스게 플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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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See my baby cousin I'm going to be in my uncle's place To see my baby cousin 됐습니까 그러니까 생뚱마끄 갑자기 뭘 물어봐 나이 물어보죠 너의 사촌 나이 몇 살이니 그래서 How old is your cousin 그랬더니 성별도 밝히고 나이도 밝히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Can't wait to see her smile again 됐습니까 그래서 누구는 언제 어디 갈 건데 앤디는 언제 이번 주말에 어디 삼촌댁에 갈 건데 왜 간다 커진 보러 몇 살 짜리 두 살 짜리 남자 여자야 여자야 됐습니까 자 지금 내가 선생님이 자꾸 마지막에 이런 얘기하는 건 뭐야 어떤 시험 대비야 다음 글을 읽고 사실인 것과 사실이 않은 것을 고르세요 여자아이는 이번에 주말에 삼촌 집에 가서 다 틀렸어 남자가 가는 거야 그런 문제 안 틀릴 자신 있죠 됐습니까 방금 얘기한 걸 보고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 국어 문제라고 합니다 국어 문제야 영어 문제도 아니야 그냥 됐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다음 녀석 만나 봅시다 자 이제 커뮤니케이트입니다 뭐하고 뭐가 섞여 있겠다 기대 표현과 허락 그렇죠 허락이 섞여 있겠죠 됐습니까 자 제이든과 맘이니까 이런 건 무슨 관계 엄마랑 아들을 보고 모자 모자 관계죠 됐습니까 자 먼저 제이든 빈칸 채우면서 끊을게 하면서 여기 아무래도 형광펜이다 너 딱 형광펜이다 자 먼저 아들이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아들 이름이 제이든이고 뭐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애완 반려동물 하나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가 뻔하게 보이죠 냄새가 팍팍 납니다 역시 중1답게 쉽습니다 그랬더니 제이든 엄마가 이제 제이든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죠 엄마 반응 좋아 됐습니까 그랬더니 제이든이 슬슬 자기의 본래 하고 싶은 얘기를 시작하죠 뭐라 그래요 그럼 제이든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죠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허락받았는지 못받았는지 다 알죠 근데 어떤 조건이 있는 거 같아 됐습니까 허락해주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엄마가 뭐라고 물어봤는데 여기에 뭐 예쓰면 놓으면 무슨 일이 생기고 예쓰면 무슨 일이 생기고 이러겠죠 그랬더니 제이든이 뭐래요 와우 그렇죠 오 뭐 받고 그렇죠 받고 더블로 가는 거죠 받고 더블 하나 더 얹었죠 그렇습니까 예스 아이 디드 아이 클린 마이 룸 튜 말해서 표정이 어떻겠어 그렇죠 프라우드한 표정이겠죠 그렇죠 프라우드한 표정이겠죠 그래서 아이 클린 마이 룸 튜 막 이랬어 선생님 자꾸 왜 이런지 하나 대화를 제발 상상 좀 해 됐습니까 대화를 그냥 읽고 해석만 단순히 하지 마시고요 분위기라든지 연극 하듯이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당연한 반응이 나오고 있네요 뭐래요 굿잡 제이든 굿잡 제이든 굿잡 제이든 굿잡 제이든 just be back by dinner time 됐습니까 조건이 많긴 많다 그렇죠 됐습니까 조건을 하나 더 걸었죠 됐습니까 그런데 뭐 여러분들 아직 중1쯤 되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만하고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 얘는 어디에서 제이든은 어디에서 뭘 먹게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 그래서 그게 어떤 행동입니까 수원의 엄마 입장에서는 그렇잖아 그렇잖아 얘를 어떡하지 고민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당부를 하는 거죠 됐습니까 just be back by dinner time 됐습니까 그랬더니 제이든이 뭐래요 I just can't wait to play with 수원's doll 됐습니까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한다 have fun and say hello to 수원's mom for me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제이든이 이제 갔다 왔어 그렇죠 갔다 와서는 이제 엄마한테 쳐다보고 may I? 뭐라 그럴까 may I have a pet to? 머리겠죠 그럴 거 같지 않나요 됐습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대화는 잘 봐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막 엄마 새 폰 사줘 막 이래가지고 무조건 막 떼 쓴다고 됩니까 응? 안 되죠 아 폰이 좀 고장 난 거 같은데 아 방 청소도 했고 그렇죠 숙제도 다 끝내놨고 시험도 잘 쳤고 엄마 저 폰 좀 바꿔도 돼요 엄마 새 폰 사줘 아 저 방 청소도 했고요 숙제도 했고 시험도 잘 쳤어요 아 새 폰이 필요한데 야이 어느 쪽이 S가 나오기 쉽겠냐 여러분 다 알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D가 할 걸 좀 하고 뭘 요구해도 요구하세요 자 형광펜 발사하겠습니다 뭐 did you see 수호스 dog 뭐 이런 거 굳이 해야 되나요 뭐 합시다 그러면 왜 수호 하면 왜 안되고 왜 수호스 해야 되는지 됐습니까 이거 수호 is의 줄임말이죠 네 그쵸 수호 is의 줄임말이죠 됐습니까 수호 남자 같애 여자 같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도 암만 길어봤자 할 수는 있죠 수호스도 그쵸 and what really cute 뭐 이 세대한 얘기 하고 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건 평가하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really cute 이란 대답 듣고 싶다면 뭐라고 물어볼지 됐습니까 아직 아니잖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may i go 나왔으니까 이거야 주요 표현이고 이건 마침표로 똑같은 얘기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얘기도 하겠죠 몇 종 세트냐 이런 얘기 하겠고요 그 다음에 어이구 2가 두 번 나오네 됐습니까 2가 2 수호스 플레이스 할 때 2도 있고 2 플레이빗이 할 때 2도 있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it하고 with의 세 가지 뜻 중에 뭔지 이런 건 너무 쉽죠 됐습니까 오케이 sure but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오케이 but이 왜 왔을까 and는 왜 안 될까 뭐 이런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do를 넣고 싶은데 do로 넣을 수는 없어 왜 이 자리에 do가 do로는 못 들어갑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기 누가 다 끝났는데 누가 다 끝났는데 달을 또 붙입니까 and도 없는데 얘가 어떤 형태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죠 너의 숙제를 하다 는 뭐야 do your homework 그런데 여기 필요한 건 네가 끝냈냐고 물었으니까 숙제 하다를 끝냈습니까 숙제하는 것을 끝냈습니까 그렇죠 얘가 이 형태가 아니고 다른 형태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do를 어떤 형태로 여기 넣을 수 있느냐 그렇습니까 hey 너는 너의 숙제를 끝냈니 되는데 너의 숙제하는 것을 끝냈니 해도 어차피 똑같은 뜻이니까 얘를 어떤 형태로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얘도 yes i did인데 왜 이제 yes i am 도 아니고 yes i do 도 아닌지는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clean my room to to의 여러 가지 뜻 중에서 뭔지 얘기 안 해도 되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칭찬받을 만한 일 한 거야 욕먹을 짓 한 거야 이거 이렇게 물었는데 이렇게 대답하면 칭찬받을 짓 한 거야 욕먹을 짓 한 거야 칭찬받을 짓 했죠 그러면 여기에 okay end가 들어가는 게 어울릴까 but이 들어가는 게 어울릴까도 생각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칭찬받을 짓을 몇 가지 했으니까 두 가지 했으니까 엄마의 반응은 good job이죠 됐습니까 good job good job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냐 good job은 어떤 상황에 쓰는 말이냐 됐습니까 jaden just be back by dinner time 뜻은 저녁 먹을 때까지는 돌아와라 just 넣어서 단지 이것만 하면 돼 just 해 뜻이 단지니까 단지 이것만은 꼭 해달라 이런 뜻이겠죠 칭찬받을 짓 계속 했으니까 이것만 해주면 돼 just be back just be back by dinner time 자 이걸 보고 무슨 문이라 그러죠 됐습니까 그리고 얘 대신에 뭘 써도 똑같은 뜻이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come back 뒤에 h로 시작하는 그 녀석을 넣어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by dinner time의 뜻이 뭔지 그리고 by 빈칸 되어 있으면 채워놓을 수 있어야 되겠죠 by dinner time의 뜻이 저녁 먹을 때 까지죠 그냥 저 먹을 때는 뭘까 at dinner time의 뜻이겠죠 저녁 먹을 때 at dinner time 저녁 먹을 때까지 by dinner time 어떨 때 at이고 어떨 때 by인지 내가 설명하고 있는 거야 언제까지 언제까지 무슨 행동을 완료해야 된다고 할 때는 by 그냥 언제일 때는 at in on 써야 되겠죠 시계 보고 얘기하는 언제는 at이고 달력 보고 얘기하는 건 on이고 뭐부터 in 썼더라 in in September 월 이름부터 in 썼죠 기억들 나셔야죠 when에 대한 대답 만드는 건데 여기는 by를 쓴 you에 대해서 얘기했어 언제까지 어떤 행동을 끝내라고 했어 그러니까 at도 아니고 in도 아니고 on도 아니고 by야 근데 지금 민준이 머릿속에 언제 언제까지 하니까 you로 시작하면 뭐가 떠오르는 거 같은데요 아 뭐가 있죠 그쵸 until은 여기 쓰면 안 돼 왜냐하면 until dinner time 뜻은 뭐냐면 저녁 먹을 때까지인데 어떤 동작을 그때까지 완료해라 라고 할 땐 by를 써야 되고요 언제 언제까지 그 행동을 계속해라 라고 할 때는 until을 쓰는 겁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전치사 파트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빈칸 돼 있으면 by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나갔네 됐습니까 뭐 자꾸 이거 쓰는지 모르겠어 귀찮아 죽겠네 그치 그치 암만 길어봐서 하면 될걸 됐습니까 누구지 뻔히 아는데 그 다음에 뭐 이거 뭐 안 해도 되겠죠 안 해도 되지만 그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윗 빈칸 해놓으면 여러분들 채워 넣을 수 있겠죠 그쵸 뭐 엉뚱한 거 있으면 틀렸다는 거 알겠죠 그쵸 그쵸 명명문 엔드 명령문 이것도 해 주고 그리고 이것도 해 달라라고 두 가지 부탁을 엔드로 연결해 놨죠 됐습니까 여기 버시 오면 되게 이상하겠죠 그쵸 여기 버시 오고 싶으면 여기 돈트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have fun have fun but don't say hello to 는 되겠죠 이건 하지만 저건 하지마 그때는 버시 버시 겠죠 하지만 이것도 해 주고 이것도 해 달라고 하니까 버시 아니고 엔드 겠죠 됐습니까 난 통채로 외워놨죠 됐습니까 여기 요거 빈칸인거 알죠 그 다음에 여기는 빈칸 해놓으면 want me for me 나를 대신해서 또는 나를 위해서 수원의 엄마한테 안부 전화 전해달라 할 때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할 때 전치사 앞집이 씨는 뭐다 want me for me 됐습니까 누구누구에게 인사하는 거니까 학교에게 가면 to school이고 수원의 엄마에게니까 여긴 전치사 to죠 전치사 문제만 골라서 얘기하면 여기 빈칸 할 수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빈칸 할 수 있고 저녁먹을 때까지니까 buy 구요 걔랑 함께니까 with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엄마에게니까 to 그 다음에 날 위에서 대신해달라니까 for 됐습니까 자 그래서 묻는 말이 엄마한테 수원의 개를 무슨 시제에 봤냐고 묻고 있으니까 과거 시제에 봤냐고 묻고 있으니까 과거 시제에 봤다고 대답하고 있죠 그래서 yes i was a dog 이러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나는 개였어 이러지 마시고요 yes i did 고 얘를 보고 이거라 그래 이거라 그래 이거라 그래 이거죠 그렇죠 대동사죠 그렇죠 그러면 대동사라는 얘기는 얘를 지우고 이 자리에 대신 뭘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 yes i yes i yes i saw it 됐습니까 yes i saw 수어스 덕 됐습니까 그래서 saw 수어스 덕을 디드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얼마나 고맙고 대신한 뭔가 암만 길어봤자 한거죠 이거 근데 암만 길어봤자는 주로 이름씨를 암만 길어봤자 했는데 무슨씨도 암만 길어봤자 할 수 있다 하다씨도 암만 길어봤자 할 수 있고 그걸 보고 대명사가 아니고 대동사라고 한다 됐습니까 yes i saw 수어스 덕 됐습니까 그래서 제이든 엄마는 수원의 개를 본 적이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은 당연히 못해지고 왔다 his dog was really cute 수원의 개가 어땠었다 진짜로 어찌 어떤 개였다 진짜 귀여운 개였다 자 부사가 형용사 꾸며주고 있죠 이 대답 듣고 싶어 how was it 이시죠 how was it how was it 수어스 덕 수어에 개에 대한 뭐 묻기 평가 묻기죠 어땠어요 진짜 귀여웠어 됐습니까 평가 묻기 그 영화 어땠어 how was the movie 됐습니까 how was it it was really cute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마침표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let me go to 수어스 플레이스 to play with it 마침표 됐습니까 그 다음에 3종 세트 can i go could i go may i go 더 얘기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가도 될까요 자 얘하고 얘하고 비교하다 했는데 그쵸 얘를 보고는 뭐라 그래 뭐라 그래봐 can't wait to 할 때 to야 look forward to 할 때 to야 can't wait to 할 때 to야 look forward to 할 때 to야 이걸 대답을 못합니까 어이구야 그쵸 이거 영어스럽게 쓴거라 그랬죠 그쵸 나는 거기에 가는 것을 향해서 쳐다보고 있는 중이야 우리말스럽게 하면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나는 거기에 가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기대가 된다라는 표현으로 기대 표현이었죠 네 간만 길어봤자 난 그것을 향해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죠 영어로 해줘봐 이제 그러면 거기 가다 go there 여기 go there 쓰면 되겠죠 go there 얘 뜻이 거기에 가는 것이지 네 한번 길어봤자 뭐야 it 마치 뭐하고 똑같애 이거하고 문법적으로 똑같죠 네 그렇죠 그럼 얘가 뭐겠어 전치사라고요 전치사라고요 어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그럼 돌아가서 얘는 뭔데 그러면 투구정사야 전치사야 전치사지 왜 왜 안만 길어봤자 it 수원의 집 그것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투 뒤에 이제 말로 설명합시다 얘가 왜 전치사인지 설명하라 그러면 뭐라 그럴래 투 뒤에 명사가 왔으니깐요 전치사가 전치사가 앞전자에 노을 치자라 그랬죠 앞에 놓는 말이라 그랬어 뭐 앞에 놓는 말이라 그랬어 내가 인 더 룸 더 룸 뭔데 명사 그러니까 얘는 전치사라구요 그래서 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가 되고 있어 투 스워스 플레이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 되고 있어 where가 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나는 여기 만약에 visit may I visit 이면 뭐가 좀 얘기가 달라지죠 어떻게 된다 may I visit 스워스 플레이스 비지 코리아 하듯이 코리아 안만 길어봤자 it 스워스 플레이스 안만 길어봤자 i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해석은 여기부터 하면 수원의 개겠죠 뭐 his dog 이죠 수호의 개와 함께 놀다였는데 얘가 붙여갖고 놀기 위해서 수원의 집으로 가도 될까요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Y에 대한 대답이고 수호의 집에 가려는 뭐를 표현하고 있다 의도 뭐 땜에 갈려 그러는데 됐습니까 여러분들 학교에서 분명히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뜻의 의도 선생님이 목적이라고 가르쳐 주신 분 학교에 설명할 때 이건 목적을 나타내는 거야 라고 학교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학교 있나요 그럼 뭐라 그러시는데 의도라고 하시던가요 목적이라고 하시던가요 학교 선생님이 의도라고 했어요 학교 선생님이 니네 학교는 아직 안 배웠어 여기 진도가 왜 이렇게 느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곧 문법 시간을 할 건데 학교 선생님들이 목적이라고 아마 하실 가능성이 높아 목적이라고 설명해도 돼 좀 이따 문법 좀 이따 문법 이제 여기 끝나고 나서 문법 할 건데 그때 목적이라고 설명해도 돼 나는 목적이라고 아래 나는 목적이라고 안 하고 그거와 같은 의미인 의도라고 하는데 나는 왜 그럴까 내가 목적이라고 가르치면 중1 수준인 여러분들은 뭐하고 착각하냐 목적어 하고 착각해 자 목적어로 사용되는 투부정사를 하나 적으라고 그러면 나는 이런 거 적겠네 그치 이거 무슨 정의법이야 명사정의법이죠 그니까 나는 그래서 설명을 목적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니까 뭐야 지금 수원의 집으로 가려는 목적이 뭐냐 라고 얘기해도 되겠지 근데 내가 설명할 때 목적이라고도 안 해 여러분들 목적어 하고 목적을 표현하는 투부정사를 헷갈려서 생각해 버린단 말이야 됐습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목적이라고 설명해도 목적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목적어로 사용되는 건 명사적 용법이야 됐습니까 목적을 나타내는 내 버전으로 바꾸면 의도를 나타내는 투부정사는 부사적이야 왜 Y에 대한 대답이니까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다음에 슈얼 다음에 만약에 말을 더 넘나 치자 슈얼 유 를 넘나 치자 그러면 슈얼 유 슈얼 유 도와줄 수 에서 메이겠지 뭐 내가 해도 돼진 하고 물었으니까 But sure you may go to source place to play with it 이겠죠 됐습니까 허락해 줬죠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너가 숙제를 끝냈니 라고 묻는 건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안 했다 그러면 보내줄 거란 얘기야 안 보내줄 거란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end가 맞아 but이 맞아 여기에 end 있으면 이상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까 물론 되지 그리고 너는 숙제했니겠습니까 물론 되지 그런데 너는 숙제했니겠습니까 그런데겠죠 그러니까 but이야 여기 end 있으면 틀렸다는 걸 감지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너는 끝냈냐 너의 숙제하다죠 지금은 숙제하다를 숙제하는 거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did you finish? 내가 2를 어떻게든 넣어 달래니까 내가 2를 어떻게든 넣어 달래니까 내가 2를 어떻게든 넣어 달래니까 Did you finish doing your homework겠죠 너는 너의 숙제하는 것을 마무리 했냐고 묻는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뭔데 뭐 이거부터 해볼까요 이게 1번이야 2번이야 하면 2번이죠 숙제하다 do your homework 숙제하는 것 만드는 방법 몇 가지가 있는데 to do your homework랑 doing your homework가 있는데 얘는 왜 to do your homework가 안 되지? 아 피니쉬가 전치사 모양이구나 난 동사인 줄 알았는데 오케이 피니쉬 식성이 어떻단 말이야 want 같단 말이야 like 같단 말이야 enjoy 같단 말이야 try 같단 말이야 enjoy 같단 말이야 수영하다 수영하다 swim 수영하는 것을 원하다 want to to swim 뭐라 하냐 hope to swim plan to swim decide to swim decide 뭐하다 결정하다 decide to swim 수영하기로 계획한다 plan to swim 네 수영하는 것을 원한다 want to swim 수영을 즐기다 enjoy swimming 내가 뭐 그런 얘기 안 합니까? 너 고기 좋아해? 회 좋아해? 둘 다 잘 먹어 둘 다 잘 먹는 애 누군데? like start begin love love hate 왜? 그 다음에 to do to do want to do hope to do decide to do plan to do expect 기대하다 expect do doing 이제 두 개 나왔어 enjoy doing finish doing 됐습니까? did you finish doing your homework 됐습니까? 여기에 to do your homework 하면 잘못된 표현이라고요 됐습니까? 숙제하는 것을 마무리 했냐 네 그래서 이것도 또 얘랑 똑같네요 얘랑 얘랑 똑같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뭘 쓸 수 있다 yes i yes i yes i finished my homework yes i finished doing my homework 숙제 다 했어요 그리고 여기 들어갈만한 말은 end end 버스는 아니죠 and i cleaned my home too 그리고 하나 얹고 더블 됐습니까? 받고 더블이죠 숙제 받고 하나 더 얹었어 방까지 청소했다 무슨 시제 했대 cleaned did 들어있죠 방 청소까지 해두었어요 yes i finished my homework and i cleaned my home too 됐습니까? 그럼 이쯤 되면 허락 안 해주실 수가 없죠 굿잡 굿잡 뭐 할 때 쓴다 칭찬할 때 쓰죠 됐습니까? 바꿔 쓸 수 이게 미국식이면 굿잡 영국식이면 well done well done well done well done은 근데 조리할때도 쓰이죠 조리할때 뭔가 요 음식요리할때 얘기하는 well done은 일단 rare가 있죠 rare가 있고 medium이 있고 그 다음이 well done이죠 요리에서 well done의 뜻은 푹 익힌이죠 rare는 거의 익히지 않은 medium은 적당히 익힌 이런 뜻도 있고 잘했다고 칭찬할때도 쓰이구요 굿잡 well done 잘했어 왜 잘했어 굿잡 because you finished your homework and cleaned your room 됐습니까? 잘했구나 제이단 just be back 여기 h로 시작하는 뭘 넣는다면 just be back home home where 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까지 when buy dinner time buy는 계속 얘기했습니다 언제 언제까지 완료하라고 buy 쓰나 했습니다 그리고 이 buy는 next to 로 바꿔 쓸 수 없습니다 뭐뭐 옆에란 뜻이 아니고 언제 언제까지니까 저먹을때까지는 꼭 돌아와라 됐습니까? 예산신 쓸 수 있는건 c 로 시작하는 c 로 시작하는 c 로 시작하는데요 you should you should just be back home buy dinner time 자 이거 또 해야돼? 이 책 사라 buy this book 이 책 사는거 어때? how about buying this book 너 이 책 왜 안 사니 사라 why don't you buy this book 넌 이 책 사야만 된다 you should buy this book 여기 전부다 상대방에 뭐하기 충고 명령 제안하기 아니 제안이 아니고 권유하기 진짜 제안이란 권유랑 자꾸 할까 됐습니까? you should be back home buy dinner time 저녁 먹을때까지 와야돼 ok mom i just can't wait to play playing 꼭 쓰고 싶어 i'm really excited about playing with it 됐습니까? i'm looking forward to playing with it i hope to play with it 뭐 다 안해도 되겠구요 전체 다 윗 비어있으면 챙기시구요 have fun 바꿨을 수 있는거 뭐였더라 또 해야돼요? 또 해죠 뭐 enjoy yourself 됐습니까? have a good time enjoy yourself have fun 좋은 시간 보내라죠 have a good time have fun enjoy yourself and say hello Etwo ep2 전치사 여 have a 3 2 과 30 3 4 those 전치사죠. 전치사들 챙기라 했어요. 여기에 뭐 들어가겠니? 여기에 뭐 들어가겠니? 여기에 뭐 들어가겠니? 됐습니까? 자 돋보기 했고요. 전체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아들의 대화고요. 됐습니까? 엄마 이름은? 모르고요. 됐습니까? 아들의 이름은? 제이든인데 여기에 대화에 남자가 둘이 등장하는 거야. 수호라는 애가 나와. 됐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가르치는 게 이게 수호를 얘기하는 건지 제이든을 얘기하는 건지 엄마를 얘기하는 건지 개를 얘기하는 건지 구분할 수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엄마 수호네 걔 봤어요? 박어시제? 물어봤어. 엄마는 봤죠. 그리고 나서 수호가 뭐라고 묻기 전에 How was the talk? 이라고 묻기 전에 대답을 해버려. 걔 어땠어요? 정말 귀엽다구나. 됐습니까? 그랬더니 걸려들었다 엄마. 내가 수호네 집에 가서 갈 수 있을까요? 왜 가려고 그러는데 물어볼까 봐 붙였어. 엄마가 뭐라고 물을까봐 Why do you want to go to 수호스 플레이스? 라고 물어봤을 수도 있겠죠. 뭐라고 물어봤을 수도 있다고? Why do you want to go to 수호스 플레이스? 왜 가고 싶은데 했더니 To play with 수호스 덕. 수호네 개랑 놀기 위하여 놀려는 의도로 가고 싶다고 허락받고 있죠. 그랬더니 일단 허락해주는데 조건을 달래니까 엔드가 아니고 버시겠죠. 물론이지. Sure. Of course. Yes, you may. 됐습니까? Yes, you may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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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Yes, 되고. Of course, sure, 되고. Why not? 되겠죠? Why not? You may go. But! 숙제 다 했어.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됐습니까? Did you finish doing your homework? 숙제하는 것 만드는 방법. 자, 지우 계속해서 너. 멍친 표정이야.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To do와 doing. 그런데 want to do, hope to do, decide to do, plan to do라고요. Enjoy doing, finish doing이라고요. Like to do, like doing이라고요. 라이크는 어떠니까? 편식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주면 가끔씩 뭐라카는 놈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냐. 틀렸습니다. 이랍니다. I want the singing bird. 틀렸대. 그쵸? 틀렸다 그러면서 뭐를 어떻게 고쳐야 된다고 그럴 것 같아. 멍청한 놈이. 어? 아이고. See, 틀렸습니다. 막 이랬지.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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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건 당연히 맞는 문장이죠. 그쵸? 자, 내가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내가 방금 얘기했던 거 있죠? Want to do, hope to do, plan to do, enjoy doing, finish doing, like to do, like doing. 그걸 어떻게 머릿속에 때려놓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Want to do and to do만 된다. Enjoy to do만 된다. 라고 머릿속에 때려놓으면 안 된다고.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난 노래하는 새를 원한대죠. 난 저 노래하고 인생 갖고 싶어, 막 이러고 있지.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암만 길어봤자 뭐야. I want to do. 그쵸? 난 그거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건 노래, 내가 노래하고 싶단 얘기하고 싶어? 알았어. 난 노래하고 싶으면 나는 원한다. 노래하다, sing, 노래하는 것. 지금 얘기하는 건 want란 동사, hope란 동사, plan이란 동사. 그 다음에 또 뭐였어? decide란 동사, 이런 애들은 뭐뭐 하다라는 말을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뭐뭐 하는 것을 희망한다, 뭐뭐 하는 것을 기대한다, 뭐뭐 하는 것을 계획한다로 바꿨을 때에 대한 얘기란 말이야. what에 대한 대답을 동사를 갖다 붙이고 싶단 말이야. 무엇을 원하는데 노래하는 것. 무엇을 즐기는데 노래하는 것. 우리말로는 무엇을 즐기니 노래하는 것을 즐긴다. 무엇을 원하니 노래하는 것을 즐긴다. 똑같이 노래하는 것인데 영어에선 조심해야 될 게 있다고. what do you enjoy? I enjoy singing. what do you want? I want to sing. 근데 이것저것 신경쓸 필요 없는 건 what do you like? I like to sing. I like singing. 됐습니까? 그리고 뭐 이런 이거 보고 또 틀렸다는 놈들이 있어. 뭐 할까? I enjoy myself at the party to be happy. 이러고 있어. 그쵸? 이거 틀렸대. 그쵸? 어떻게 머릿속에 때려 놓은 놈들이 이걸 틀렸다고 그러냐? enjoy doing. enjoy doing. finish doing. 내가 거기서 얘기하는 건 무슨 무엇을 즐기니 했을 때 무엇을 즐기니 했을 때 뭐뭐 하는 것을 즐긴다. 무슨어? 목적어에 대한 얘기야. 목적어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얘기야. 목적어는 what에 대한 대답이잖아 전부다. 그럼 얘는 왜 맞냐? 내가 즐거운 시간을 보낸답니다.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이 보이냐? where에 대한 대답이나 when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그쵸? 그 다음에 이건 뭐에 대한 대답이야? y에 대한 대답이죠. 내가 파티에서 즐거운 시간 보낸다 했어. 왜 그런데? 행복해지기 위해서. 기분 좋아지기 위해서래. 얘도 why에 대한 대답이지. 목적어가 아니라고. 부사라고. 이거 ing로 바꿔야 됩니다. 막 이릅니다. bing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what에 대한 대답. enjoy 뒤에 what에 대한 대답. want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을 동사를 쓰고 싶을 때 want는 to do고 what do you want? 춤추고 싶어. to dance. I want to dance. 무엇을 즐겨? I enjoy dancing 이라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할 것을 뭐 뭐 그러면 다 했네? 아 참 참 정리하다가 억울해졌어. 그쵸? 숙제 끝났냐? 얹고 했고 잘했고 근데 당분 하나입니다. 꼭 지켜야 될 거 언제까지 꼭 와라? 밥 먹을 때까지 꼭 집에 와라. just be back home. just be back home. when? by dinner time. 됐습니까? 왜 이런다? 저녁 먹을 때까지 숨어네 집에 있으면 숨어 엄마가 쟤 밥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실 거 아니야. 그런 건 패 끼치는 거죠. 됐습니까? 뭐 기대 표현 했고요. 놀고 싶어서 못 견디겠다. 즐거운 시간 보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제이든의 엄마랑 수호네 엄마는 서로 아는 사이다 모르는 사이다 안는 사이다 그래서 안부전 해달라고 하고 있죠. for me 됐습니까? 오케이 조금 중간에 끊기겠지만 좀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건 제이든이야? 맘이야? 그렇죠? 엄마 부르고 나서 뭘 봤냐고 물어봐줘. 그렇죠? 뭘 봤냐고? 수호네 개 됐습니까? 그래서 커뮤니케이트 수호가 말합니다. 맘 시 수어스 더 됐습니까? 히스 해도 될 거 끝까지 수어스 하더군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봤다 그럽니다. 그리고 How was it? How was the dope에 대한 대답도 붙여버렸습니다. 됐습니까? 어땠대요? 정말로 귀여웠대죠. 시제가 무슨 시제야? 자기가 봤던 게 언제니까? 과거니까 그렇죠? 귀여웠다고 평가하는 것도 과거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Yes I did It was 어찌 cute Really cute So cute Very cute 그렇습니까? 다 어찌 어떤 만들고 있고요. The dog was really cute. 자 이제 걸려들었어. 이제 허락만 받으면 돼. 가도 될까요? 했죠. 가도 될까요? 어디 가도 될까요? 수호네 집에 왜 가도 될까요? 그것과 함께 수호의 개와 함께 놀기 뭐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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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할 때 전체 다 챙겨놨죠. 뭐뭐 하다를 뭐뭐 하기 위하여 만드는 방법도 알죠. 그럼 M으로 시작하는 걸로 하죠. 그래서 뭐라 그런다? 내가 가도 될까요? 내가 가도 될까요? 내가 가도 될까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일단 엄마가 허락해줘 네 그 다음에 뒤에다가 뭘 물어봐 그렇죠 근데 이 대답에 대해서 no라고 하면 안 보내주려고 하니까 여기에 and but but you 네 됐습니까? 네 물론 되지만 너 숙제 끝났니 이러지 물론 되지 그리고 숙제 끝났니 이러겠습니까? 네 오케이 준비됐죠? 오케이 두 단어로 물론이라고 해도 되지만 한 단어로 물론이라 했어 두 단어로 하는 물론은 뭐죠? of course yes 도 되죠 근데 s로 시작하는 거 했고요 오케이 그래서 물론 되지 sure but do you finish 오케이 뭐 하나 넣어서 여기 읽어주세요 did you finish doing your homework 됐습니까? 숙제하는 것을 피니쉬하였었니 마무리했니 됐습니까? 그래서 수호는 이거 받고 하나 더 더블로 옮기죠 얹죠 그래서 yes I am 이러죠 아니요 그렇죠 했고 and 넣어도 되는데 안 넣었어 방 청소까지 했다 나올 차례죠 됐습니까? of course you may go but but 그래서 yes yes I did I I my room too I also cleaned my room 됐습니까? 내가 내가 은근슬쩍 뭐 가르쳤어? 네 also 또한 역시라는 뜻인데 쓰는 자리가 뭔가 다르죠 네 뭐라고요? I also cleaned my room이라고요 I also cleaned my room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그렇죠? 허락 안 할 수가 없어 됐습니까? 허락해주고요 근데 뭔가 하나 당부를 합니다 명령문으로 그렇죠? 단지 이것만 해줘 언제까지 라는 말이 나오죠 준비됐죠? 오케이 칭찬하구요 굿잡 제이든 just be back just be back just be back just be back by dinner time 챙기라 했구요 명령문이고 just come back 됐습니까? just come back home by dinner time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냐 뭐라 그랬더라 이제 뭐 일단 당연하죠 뭐 알겠어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기대 표현 하죠 놀고 싶어서 못 견디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맘 I can't wait to play with swastog I can't wait to play I can't wait to pl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엄마가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 명령은 즐거운 시간 보내래 그리고 누구를 누구 대신해서 뭐 해달라? 날 대신해서 날 위해 내가 할 일을 대신해서 수원의 엄마한테 안부 전해달래요 내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치사 생각해내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have fun have fun and sail to sail to 수오스맘 for me for me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계속해서 이제 했던 겁니다 뭐하기 하고 뭐하기 허락받기랑 그 다음에 뭐 표현하기 기대 표현하기 허락받는 건 쉬웠는데 기대 표현은 열심히 일 시키세요 예 됐습니까? 자 워먼과 부호입니다 성인 여성과 남자아이의 대화하니까 뭐 엄마랑 아들일 수도 있구요 뭐 천본사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름 부르는 거 보니까 How do you do you? How are you? How are you? 벌써 아는 사이니까 이름 부르죠 여자가 얘기합니다 여자는 엄마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뭐라 그래 에릭 Are you alright? Are you alright? You don't look well today 아무래도 teacher랑 student 관계일 것 같아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알겠습니까? Are you alright? You don't look well today 그랬더니 보이가 뭐라 그런다 I have a bad headache I have a bad headache May I go home I have a bad heada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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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y I go home Okay 그랬더니 티처가 뭐라 그런다 Call your mom Yes, you may I'll call your mom 그랬더니 Thank you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관계도 나오고 장소도 나오고 됐습니까? 장소는 학교 스쿨 관계는 사제 지간인 것도 그렇죠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죠 됐습니까? 학생 이름은 나오고요 선생님 이름은 안 나옵니다 학생 이름은 학생 이름은 에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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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말고 혹시 상대방이 뭔가 안 좋아 보일 때 쓸 수 있는 거 배웠죠 누가 벌써 하래 됐습니까? 여기까지만 채워놔 여기까지 딱 딱 딱 딱 채워놨다가 좀 이따 하면 팍팍팍팍 발사하면 되지 뭐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오이고 뭐 룩 뒤에 무슨 씨 뭐 이런 거 얘기했고 왜 이래 여러 가지 뜻을 얘기한 적 있는 거 같고요 그쵸? You don't look well to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have a headache I have a bad headache I have a bad headache 배드에 대한 얘기하겠죠 그쵸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머리가 안 아프면 I have a good headache 하면 되나? 아닙니까? 이 배드의 뜻이 여러분들이 처음 배운 그 뜻이 아니고 조금 다른 뜻인 거죠 됐습니까? 여러분들 배드 처음 배운 뜻이 뭔데? 나쁜이죠 근데 이게 나쁜은 아니죠 다른 뜻이에요 됐습니까? I have a bad headache 그 다음에 이과의 주요 표현 뭐 받기? 허락 받기 마침표로 할 수도 있죠 됐습니까? 착륙 시키시고요 빨리 됐습니까? 조종사 착륙했어? 오늘 조종사 잘 앉아있네 여기 맨날 저기 안드로메다로 발사시켜버리더니 됐습니까? 조종사 조종사 이러고 있나요? 어? 조종사 공부하기 싫어 공부하기 싫어 이렇게 조종하잖아 넌 맨날 와 참고 있다 됐습니까? 조종사들 잘 눈 또롱 또롱 됐습니까? 예스 유메이드 생략된 말 당연히 아실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call your mom 땡큐 뒤에 그러면 이제 땡큐 티처 예 알겠습니다 혹시 와줘서 고마워 이런 거 아나요? 와줘서 고마워 땡큐 Thank you Thank you for coming 와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coming 그 선물 고마워 Thank you for the gift 하겠네 Thank you for the gift Thank you For the gift 선물 고마워 이 뜻이죠 고마워하는 이유를 덧붙일 수가 있네 땡큐라는 표현 뒤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발사해 발사 Are you alright? What's wrong? What's the matter? What's the matter with you? What's the problem? 됐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안 좋아 보일 때죠 Are you okay? Are you okay? Are you alright? What's the matter? What's wrong? What's the problem with you?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나오고 있죠 애가 안색이 안 좋죠 그럼 well에 대한 얘기 해볼까요? well은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고 I can play soccer well 그쵸? I can play soccer well 잘이라고 쓴 거죠 well I don't know 그 다음에 He is very well He is very well He is very well healthy가 뭔 뜻인데 건강 오케이 무슨 씨야 오케이 그 다음에 There is a well in the village There is an old well in the village 그 중에서 얘는 이 뜻이죠 네 무슨 씨라고 어떤 씨 그래서 뭐 뒤에 무슨 씨 룩 뒤에 어떤 씨 너는 행복하게 보인다? You look happy 너는 행복하게 노래한다? You sing happily 기억나시죠? 됐습니까? You don't look healthy 됐습니까? 그래서 그냥 건강한이라는 뜻으로 왔습니다 근데 don't look이니까 넌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 I have a bad headache 했으니까 이 대답했으니까 이제 이걸 뭐로 바꿔둘대? You are not ready 되는거죠 넌 건강하지 않다 넌 건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하다 씻어야 되니까 You don't look ready 넌 건강하지 않다 하고 싶은 B 동사 쓰면 되니까 You are not read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have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얘는 무슨 뜻이다 얘가 가지답니까? 먹답니까? 겪답니까? 겪다 그렇죠 그러면 겪고 있는 중일 수 있죠 그래서 이 표현은 I am having a bad headache도 됩니다 근데 어떤 표현은 안 된다고 했으니 그게 바로 뭐였냐 I am having a book은 안 된다고 그랬어 책 먹고 있는 중 그렇죠 책 먹고 있는 중 같죠 됐습니까? 소유하면 소유하는 거고 소유하지 않으면 소유하지 않는 거지 소유하고 있는 중일 수는 없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I am having a bad headache 여기에 bad는 무슨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무슨 뜻이다 심한 됐습니까? 그래서 얘 반대말은 good이 아니고요 됐습니까? 슬라이트죠 그건 나중에 하시고요 나는 심한 내가 만약에 이러고 얘기하면 I have a bad toothache 이렇게 얘기하면 I have a bad stomach ache 그렇죠? 열째 했더니 38도 나오면 I have a bad headache I have a bad headache I have a f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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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이죠 됐습니까? I have a fever 열나요 됐습니까? 뭐 Fever가 있으면 헤드웨크도 같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Fever 없이도 헤드웨크도 올 수도 있죠 이건 못해봤나요? 통증에 관계된 어휘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됐습니까? 이건 두통이죠 그 다음 허락받고 있습니다 Let me go home 됐습니까? Can I go home? Good I go home? May I go home? 됐습니까? 얘가 지금 뭐하고 싶어하는 거야 우리말로 그걸 뭐하라 뭐라 그래 장소가 어딘데 학교인데 맞췄어 안 맞췄어 안 맞췄어 근데 집에 가도 되냐고 묻고 있어 뭐하고 있어 제가 지금 조퇴 허락받고 있죠 됐습니까? 뭐 땜에 머리 아파서 됐습니까? Yes you may go home 허락해줬죠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I call your mom 내가 뭐해줄거다? 전화해줄거다 이거 계획한거야 지금 방금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미래에 할 일을 빨리 즉각적으로 결정한거야 그러니까 비고잉투를 쓰지 않는거죠 됐습니까? I call your mom thank you for thank you for 자 원래 좀 어려워요 thank you for letting me go home thank you for letting me go home 입니다 letting me go home 이거 쓸 필요없어요 그냥 한번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럼 일요일날 부광 오실 수 있나요? 일요일날 할머니가 할머니 집에서 삼촌 집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난 부광을 물어봐야돼 그래요? 너는 돼? 소자 얘기해 돼? 돼? 너 언제 뭐 있는데 뭐 이렇게 오래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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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데 잘 없던데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그래서 둘의 관계 장소는 장소는 학교고 둘의 관계는 선생님과 학생 남학생과 여선생님의 대화입니다. 선생님이 먼저 에릭의 상태가 안좋음을 알아봤습니다. 이름 물으구요. 괜찮냐 물어봤어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에 괜찮냐고 물어본 이유죠. Because you don't look well today. 네가 오늘 좋아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 괜찮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됐습니까? You don't look well. You don't look well. You don't look healthy. 됐습니까? 그랬더니 증상을 얘기합니다. 심한 두통을 겪고 있습니다. I am having, I have a bad headache. 한 다음에 바로 아 잘됐다 선생님이. 마침 얘기해주세요. May I go home. 집에 가도 될까요? 조퇴해도 될까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yes you may. sure you may. why not you may. of course you may. 됐습니까? 한 다음에 엄마한테 말씀을 드려야죠. 오늘 누구 뭐 할 겁니다. 어머니 누구네 어머님. 에릭 어머니. 에릭 오늘 머리가 배가 아파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대화가 끝난 다음에 선생님은 에릭 엄마한테 전화해서 에릭이 배가 아파서 조퇴한다고 얘기했다. 틀린 말 한 거죠 갑자기. 다 잘하다가. 됐습니까? 열이 나서 조퇴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죠. 머리가 아픈 겁니다. 열이 나는 것과 두통 있는 건 같은 것 같지만 다르다 했어. 됐습니까? 나 두통 때문에 좋지 않아. 오케이. 그래도 고맙다. 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고맙습니다. 라고 했겠죠. 만나 봅시다. 먼저 얘기하는 게 학생이더라. 아니면 쌤이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름 부르고요. 그 다음에 너 괜찮냐? 라고 물어보고요. 물음표. 그런 다음에 그렇게 물어본 이유가 네가 오늘 건강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 라는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름 부르고요. 에릭 에릭 Are you alright? You don't look well today. 됐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뭐를 겪고 있고요. 허락받습니다. 집에 가도 되냐고. 됐습니까? 그래서 I have a bad headache. May I go home? Can I go home? Let me go home? Could I go home? 됐습니까? Yes. Yes. You may. I kill your mom. 됐습니까? 엄마한테 전화할게. 그러니까 고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간단한 내용인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지? 자 그 다음 계속해서 Boy와 Girl이니까 How do you do 할 사이인지 How are you 할 사이인지는 이름 부르니까 How are you 할 사이란 거 알고 있고요. 친구 관계입니다. 됐습니까? 둘의 관계는 Friends. 자 빈칸 채워 보겠습니다. 그래서 Boy가 여자아이 이름 부르니까 여자아이 이름 나오죠. 뭐래요? 수지? 계획 묻고 있죠. What are I going to do this weekend? 그랬더니 뭐라 그런다? 수지가? How long is she going to be? How long is she going to be? How long is she going to be in Korea? 됐습니까? 어? How long is she going to be? How long is she going to be? 얘 대신에 S로 시작하는 번호 써도 되죠. 그렇죠. 다 딱딱딱 나오죠. 됐습니까? How long is she going to be in Korea? 했더니 여자아이가 뭐라 그런다? 10 days. 한 다음에 기대 표현. I can't wait to show her around. 계획 묻기 어렵지 않고요. What are you planning to do this weekend? My cousin is visiting. 어? 이거 그건데 여기에 뭔가가 생략됐죠. 그렇죠? 여기에 뭔가가 생략됐는데 그게 뭐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얘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되고 저렇게 해석해야 되죠. 그렇죠? 됐습니까? From Canada.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2골 보기 싫으면 얘 대신에 뭘 쓰면 되죠. 그렇죠? 여기에는 2골도 보기 싫으면 얘 대신에 뭘 쓰면 되죠. We are going to go to 경복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ow long is she going to be in Korea? 그래서 How long에 대한 대답은 그렇죠? 세 가지 방법이 있죠. 그렇죠? 세 가지 방법이 있잖아. 그렇죠? How long의 뜻이 뭔데 얼마나 오랫동안이잖아. 그렇죠? 여기에 대한 대답은 세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10 days 앞에 뭐가 생략된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대신에 만약에 여기에 cousin이 만약에 휴가차 왔다면 휴가차 왔다면 여기에 cousin이 남자라 칠까? cousin이 남자지 여전지 나옵니까? 지금 안 나오죠? 그렇죠? 아, 나오네. 나왔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10 days 내신에 만약에 her vocation이 있다 치자. 그리고 대화의 내용을 조금 바꾸겠다는 얘기인데 그녀의 휴가 동안이란 말이야. 열흘 동안이 아니고 만약에 그녀가 방학 동안 그녀가 휴가하는 동안이라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 하겠죠. her vocation이라면 10 days가 아니고 지금 10 days 앞에 뭐가 생략된 거 다 보이죠? 지금. 근데 이거 대신에 만약에 내용을 바꿔서 그녀의 휴가 동안 하고 싶으면 이 앞에는 뭘 딴 거 써야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요거 할 거고 키대표현 나왔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뭘 써도 되죠? around 뒤에 I can't wait to show her around 뭐 뭐 뭐 무슨 C 들어갈 자리죠? 여기? 여기 무슨 C 들어갈 자리죠? okay around me around the school 이렇게 쓰지 않나요 혹시? 됐습니까? okay 됐습니까? 여기 K로 시작하는 뭐 여기 넣으면 딱 좋겠죠? 됐습니까? 아니면 뭐 G로 시작하는 거 하든지 됐습니까? 뭐 크게 생각하면 K로 시작하는 거고 아니면 뭐 방금 얘기했던 걸 토대로 하면 G로 시작하는 거 됐습니까? okay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 이번 주말에 수지는 뭐 할 거니? 그래서 이 대화를 통해서 남자아이의 주말 계획할 수 있다 여자아이 여자아이 이름 수지 주말 계획할 수 있습니다 My cousin is visiting me 자 이거 여기까지는 무슨 뜻인데? 나의 사촌이 방문하 아 사람인 줄 알았더니 방문이야 이거 1번이야 2번이야 이거부터 해야 됩니까? 그럼 이게 동명사냐 현재 분사냐 현재 분사죠 네 그리고 이거 무슨 시세라고 배웠어? 현재 지생형이라고 1학기 때 배웠지? 근데 여기 뭐가 생략됐어? 근데 여기 뭐가 생략됐어? 네 캐나다 디스위켄드죠 디스위켄드 시간의 화살표 위에 점 찍어봤습니까? 그렇죠 무슨 시세야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나의 사촌이 방문하는 중이다가 아니고 뭐가 됐다? 당만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된다 My cousin is going to visit me 라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고요 이게 방금 얘기한게 무슨 시제로 무슨 시제 표현 가능 진행형 시제로 미래 시제 표현 가능 이라는 문법이라고 했습니다 My cousin is going to visit me My cousin is going to visit me 그래서 My cousin이 오는 나라는 어디로부터 온다? 캐나다로부터 오죠 그럼 My cousin은 leave 캐나다 할 계획입니까? leave for 캐나다 할 계획입니까? leave for 캐나다 할 계획입니까? leave 캐나다 할 계획이죠 그래서 한국을 와야 될 거 아니야 캐나다로 갑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캐나다로부터 오니까 이거 안 챙겨도 알죠? 됐습니까? from 캐나다지 for 캐나다 at 캐나다 to 캐나다 아니야 캐나다에서 출발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캐나다에서 나를 방문할 계획이야 우리는 얘 못쓰면 to 필요 없다 we are going to visit 경복궁 우리는 경복궁으로 갈 계획이다 경복궁을 방문할 계획이다 계획 말하기 됐습니까? 이것도 뭐 계획되어 있으면 어떻게 했어도 됐더라 이거 we are going to 경복궁 해도 되잖아 we are going to 경복궁의 원래 뜻은 뭐야 우리는 경복궁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죠 근데 이 뒤에 계속해서 뭐가 생략됐어? this weekend은 생략됐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we are going to 경복궁으로 해도 된다 그거를 이번에는 be going to 동사원형을 쓴 거야 we are going to go to 됐습니까? 그 다음에 how long is your cousin going to be in Korea 얼마나 오랫동안 한국에 있을 예정이니? 이니까 be 대신에 stay 써도 되겠죠 how long is she going to stay in Korea? stay 뭐하다 머물다 됐습니까? how long is she going to stay in Korea? be 동사의 뜻이 이다와 있다 중에서 있다란 뜻이기 때문에 머물다란 뜻의 stay로 바꿔 써도 되겠죠 됐습니까? 얼마나 오래 한국에 한국에 하려니까 뭐? Korea야 in Korea 옛날에 다 챙겼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10 days 앞에 생겼된 말은 뭐고? for 10 days 고 만약에 그녀의 방학 동안이라면 during her vacation 이겠죠 됐습니까? how long 했듯이 얼마나 오랜데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라면 for 10 days 어떤 곳 동안이면 during her vacation 됐습니까? 그 다음에 기대 표현 보여주고 싶어 견딜 수가 없다 I can't wait to show 보여주고 싶대 누구에게 그녀에게 my cousin에게 around Korea 또는 around 경복궁 이라 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한국 구경 시켜주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 I can't wait to show around 경복궁 Korea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래서 자 계획을 이름이 나온 건 보희의 이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커진 이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는 건 여자의 이름 밖에 안 나와 그래서 남자애가 먼저 수지의 이름 부르고 아는 사이니까 이름 부르고 이번 주말이야 알겠습니까 이번 주말 계획 물었더니 방문 중이다 인 것 같은데 방문할 계획 누가 방문할 계획인데 나의 사촌이 누구를 방문하는데 나를 그쵸 어디서 출발해서 나의 사촌이 나를 방문하는 중이다 처럼 보이는데 방문할 계획이다 그랬어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계획이다로 보여 우리는 경복궁으로 갈 계획이다 우리는 가는 중이다 처럼 안 보여 그렇게 해도 됐었는데 됐습니까? 그랬더니 뭘 갑자기 물어보냐 아까 전에는 나이를 물어보더만 생뚱맞게 그쵸? 아깐 생뚱맞게 나이 물어봤잖아 그쵸? 이번에는 생뚱맞게 체류 기간을 물어보고 있죠 한국 체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How long is she going to stay in be in Korea? 그랬더니 열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껴넣었어 껴넣었어 기대 표현 그랬습니까? 그래서 구경시켜 한국을 또는 경복궁 구경시켜주고 싶어요 보여주고 싶어서 보여주고 싶어서 see의 뜻은 뭐야? see show는 보여주다 그렇죠 I can't wait to see 하면 안 되는 거 알겠죠? 그 see를 넣으면 그녀를 보고 싶어서 못 견디겠답니다 그녀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못 견디겠다니까 see가 아닌 거 쉬웠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름 아는 이름 모를 이름 아는 이름 모를 이름 모를 남자아이가 여자의 이름 부르죠 수지 부르면서 언제 계획 묻고 있어? 이번 주말 됐습니까? 그래서 수지 내가 뭐 할 계획이라고 안 하고요 누가 뭐 할 계획이라고 그럽니까? 사촌이 방문할 계획이다 생긴 건 방문 중이다 처럼 보여 누구를 방문할 거래요? 나 어디서 출발해서 캐나다에서 나를 방문할 계획이야 그런 다음에 한마디 더 합니다 우리는이 나오죠 우리는 무엇을 어디로 갈 계획이다? 경복궁으로 갈 계획이다 두 문장 얘기하는데 하나는 뭐 뭐 하는 중이다 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었고 두 번째 문장은 뭐 뭐 할 계획이다로 보이죠 그래서 누가 말할 차례 수지가 뭐라 그런다 What is whom visiting whom me from 캐나다 we are going to 경복궁 we are going to 경복궁 해도 된다 했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we are going to go to 경복궁 갑자기 뭐 물어보지 뭐 그렇죠 체류 기간이죠 얼마나 오래 그녀는 있을 계획이니 어디에 한국에 그래서 얼마나 오래 바로 그녀는 있을 계획이니 be in Korea 됐습니까 그래서 생렬된 말 놓고 얘기해 주세요 열흘 동안 있을 거라 그러고 기대 표현합니다 보고 싶어 못 견디겠대 보여주고 싶어 못 견디겠대 누구한테 어디를 한국을 또는 경복궁을 됐습니까 그래서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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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응 진짜 몰아이컌 빈칸 엉클즈 플레이스만 달라졌죠 이번엔 엔치죠 삼촌하고 나하고 몇 천 관계야? 이름이 삼촌인데 사촌 관계인가요 굳이? 삼촌하고 나하고 몇 천 관계야? 삼촌이죠? 고모하고 나하고 몇 천 관계야? 삼촌 관계죠 이모하고 나하고 삼촌 관계고요 숙모하고 나하고 삼촌 관계고요 됐습니까? 이모부하고 나하고 삼촌 관계고요 됐습니까? 삼촌이 낳은 애는 플러스 1에서 몇 천 되는 거야? 사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사촌이 남자다 여자다 그렇죠 1회답 듣고 싶어 1회답 듣고 싶어 1회답 듣고 싶어 2회답 듣고 싶어 2회답 듣고 싶어 그 다음에 2회답 듣고 싶어 수오 큐우트 3회답 듣고 싶어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덩어리가 끝났죠 제일 먼저 첫 덩어리는 단어, 두번째 덩어리는 대화, 세번째 덩어리, 네번째 덩어리 남았죠 세번째 덩어리는 뭐다? 세번째 덩어리는 뭐? 문법, 그래머 형이 되게 좋아하네요 자 일단 우리가 한 레슨 마다 중요한 문법 몇가지씩 한다 자 도원아 너 이거 진짜 중요한 부분이야 중등부에서 점수가 높아지자 낮아지자는 물론 단어도 중요하고 대화도 중요하지만 제일 난이도 높은 건 어느 파트다 그렇죠 문법 파트야 그렇습니까? 물론 고등부대면 본문 파트가 어려워집니다 그렇습니까? 독해 파트라고 하는데 읽기 파트가 어려워집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씩 나온다 했고 첫번째 제목 읽어볼까요? 접속사 됐 나한테 여러분들이 접속사 됐이라고는 잘 들어본 적 없어요 이거 뭐라고 불렀던 놈이야 이거 그렇죠 바로 그놈이죠 뭐 이러면 내가 야 뭐 이런 그림 자꾸 안그리디? 이런 그림? 그렇죠? 이런 그림 그리면 요 안에다가 뭐라고 쓸까? 이렇게 쓰겠지? 그렇죠? 근데 이거 설명하니까 이러겠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지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바꾼대지? 그렇죠? 그러면서 덫이 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덫은 진짜 배운 덫 두 개 있고 안 배워도 알아야 되는 덫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배우는 덫이다 앞으로 몇 번까지 배울 예정이다? 8번까지 중3 때까지 배울 건데 어우 선생님 걱정 마세요 이걸 여러분들한테 내일까지 외우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됐습니까? 여덟 개 한꺼번에 가르쳐 놓고 내일까지 이거 다 외워 봐 미친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3년 동안 8번까지 갈 건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쯤 왔다? 이쯤 왔다 됐습니까? 그 얘기 할 거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 지우라 하겠죠? 됐습니까? 투부정사의 부서제공법 뭐? 의도 됐습니까? 의도를 나타내는 투부정사에 대한 얘기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보다 선생님이 지금 빠르다 했으니까 됐습니까? 니네 학교 선생님들 진도 제대로 못 쳐낼 것 같은데 지금 이 진도면 15일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유과가 지금 이 진도야? 잠깐만요 여보세요 예예 아 예예 자 이거 설명하면서 이제 일단 이거부터 하자 그렇죠 이걸 꺼내준다는 얘기는 뭐라고 쓴 다음에 이렇게 쓴 다음에 그 다음 뭐 하겠어? 이렇게 하겠지 그렇죠 그러다 이것도 하겠고 이것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다 그랬어 여기 뭐 쓸래? 아이고 그렇게 어렵게 얘기할래요? 됐습니까? 이것도는 그렇죠 이게 하얀코 머릿속에는 뭐가 떠오르면 된다 이런 거 떠오르면 되죠 됐습니까? 뭔가를 포인팅하는 느낌이죠 I like that 나 저것도 마음에 들어 I like that book 나 저것도 마음에 들어 그래서 어디에 있는 몇 개 이런 얘기 니들 초딩 때 했어 그렇죠 약간 어떤 느낌의 멀리 있는 한 개 그래놓고 이게 갑자기 이게 되고 싶대 어? 그럼 같이 따라서 변해줘야 되는 게 있죠 그래서 뭐가 뭐로 바꿔줘야 돼 모른다 모른다 I like 도즈 북스로 바뀌어야죠 됐습니까? 이거 뭐 혹시 디스 대명사라고 한 3개월 전에 배우지 않았나 왜? 됐습니까? 디스가 있고 디즈가 있었고 됐이 있었고 도즈가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어쨌든 이런 거 있었고요 앞만 기려봤자 이거 없을 때 물론 도즈 북스는 댐이겠지만 도즈는 댐이겠지만 난 저것들이 마음에 들어 I like 도즈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할까? 원래 이걸 2번에 쓰려고 했어 됐습니까? 그럼 뭐 써버렸으니까 3번까지만 얘기하겠네 그 다음에는 뭐하러 그러냐 내가 갑자기 날씨 얘기해요 그렇죠? 하나님 죽아 죽겠어요 히터 좀 틀어주세요 막 이래 지금 그렇죠? 지우가 선생님 너무 추워요 히터 좀 틀어주세요 그럼 내가 뭐라고 그럴 거냐면 It's not 뭐? That Cold라 한다고 It's not that cold 뭔 뜻이라고 했더라 극히 춥진 않다 그래서 얘가 무슨 뜻이 있다 그렇게까지는 이런 뜻이 있고 무슨 뜻일까 뭐가 하는 짓하고 똑같아 보이냐 하면요 It's not so cold It's not very cold 같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부사의 됐이 있다고요 It's not that cold 극히까지 춥진 않잖아 굳이 에어컨 틀어야 되겠니? 불필요 표현하면 되겠네 불필요 표현이 히터 히터 됐습니까? 선생님 Please turn on the heater 그랬더니 It's not that cold 야 극히까지 춥진 않잖아 이거는 이제 여기는 문법으로는 다루진 않아요 뭐 별로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알고 있어야 돼 이미 됐습니까? 많이는 안 만나봤죠 알고는 있어야 돼 부사의 됐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나왔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두 개 하나로 하고 싶대 그렇죠 두 문장을 하나로 접촉시키 접속시키래 접속 그렇죠 이거 누가다 맞잖아 그렇죠 이거 누가다였는데 누가 니로 바꿨습니까 누가다가 누가다를 합치죠 그렇죠 그럼 이거 두 개 볶아가지고 한 문장 만들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말로 먼저 얘기해 주세요 아 그래요? 반만 길어봤자 너는 뭐하니? 그거 아니 그래서 그래서 지금 여기 설명할 때 이 됐을 보고 막 설명하면서 무슨 얘기가 나올 거냐면 됐은 명사 저를 이끄는 접속사란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여러분들 명사라 그러면 뭐가 막 줄줄이 사탈스러우면 계속 떠올라야 되냐 어 이름시네 암만 길어봤자 뭐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네 가 뚜루룩 따라 나와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뭐하셔야 하는 대답이죠 그래서 얘를 보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각각 해 보자 그쵸 그녀는 친절하다는 she is kind고 그 다음에 너는 아니는 do you know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 얘는 얘는 그대로 유지 되죠 여기서 문법적 용어 하나 두 문장 하나로 만들었는데 그 뜻이 그대로 유지되는 부분을 보고 얘가 주인이겠어 종이겠어 그래서 얘를 보고 주절이라 그래 이 부분을 보고 주절 주인 되는 동어리 자 절이란 얘기 잠깐 얘기할게요 절은 주어동사에 있는 어떤 동어리를 보고 절이라 얘기합니다 그렇습니까 스님 계시는 곳도 절이지만 재미없네요 그렇습니까 영어 문법에서 절이라 그러면 누가 뭐뭐한다 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는 거 물론 다자가 떨어지고 다른 걸로 바뀔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요렇게 선생님 맨날 그리는 그림 있죠 그렇죠 요 그림 요걸 그릴 수 있는 덩어리를 보고 절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뜻이 그대로 유지되니까 얘를 보고 주인이 되는 메인이 되는 메인절이라고 해서 주인이라 주절이라 그래 그러니까 여기 영어로 표현하면 얘가 주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있을 거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리고 얘로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야 주절이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보면 그녀가 친절하다가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엄마야 꺼져라 그래서 얘가 영어로 표현하면 뭐가 된다 너는 아니 마침표 하는 순간 조지는 거죠 그렇죠 아까 전에 얘를 보고 얘는 그대로 있네 그래서 얘 그대로 있네 내가 그랬어 얘를 보고 주인이라 그랬어 그렇죠 그래서 얘를 주절이라 그랬다 그랬고 얘가 이렇게 변했을 때 예를 보고 그러면 뭐라 그런다 종속절이라고 종속절 종이라고 화인이라고 됐습니까 그럼 문장 부어는 종속절을 따를까 주절을 따를까 당연히 이거 묻는 말 아니야 당연히 당연히 여기 마침표 물음표 그래서 여기 마침표 하면 틀린다고 Do you know That she is kind 널 알고 있냐 그녀가 친절하다 라는 사실을 라는 것을 널 알고 있니 됐습니까 그래서 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얘에 대한 얘기를 이미 다 했었죠 근데 이제 살을 조금 더 붙여놓을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미 배웠다는 거 보여줬고요 그러면 칼질해 보자 됐습니까 일부 선원들은 백공양이가 행운을 가져다 준 다 라는 거 그거를 믿었다 그래요 됐습니까 누가 무엇을 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붙어 있겠죠 영어는 맨날 뭘 붙여 놓으니까 누가다를 붙여 놓으니까 그리고 얘를 보고 뭐라 부른다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얘는 뭐를 뭐로 바꿨냐 백공양이가 행운을 가져다 준 다 에서 마침표를 못 찍게 됐죠 그쵸 그러니까 이 속에 포함된 종속 때였죠 그쵸 마치 옛날에 짜증나게 일본 놈들이 우릴 먹은 것처럼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부른다 이 부분을 보고 뭐라 부른다 절 절 이라고 부른대요 됐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종속절은 여러분 쉽게 하려면 다짜 떨어지고 딴 거 붙인 거 종속절이란 말이야 내가 아프다 이건 문장이야 이건 내가 아프기 때문에 종속절로 바뀌어 버렸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썸 세일러즈 하면 될 거 같은데 이거 썸 세일러즈 이 속에 뭐 넣어야 되니까 뭐 넣어야 돼 이 속에다가 디드 넣어야 되니까 썸 세일러즈 델 그쵸 뭐 이거 뭐 뭐지 이거 뱃고양이 뱃고양이 어 십스캣 했네 어 십스캣이 여기에 뭐 들어 있었더라 디드 들어 있었죠 그럼 가져다 두다 속에도 같은 거 넣어야죠 그래야 말이 되죠 그래서 어 십스캣 브로우트 여기에 럭이야 럭키야 럭힐리야 한다면 당연히 명사가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굿 굿 럭이 와고 있죠 럭은 셀 수가 없다는 사실도 알 수 있지 않나요 됐습니까 그래서 썸 세일러즈 럭 럭 그래서 어떤 선원들은 믿었다 이제 다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왓 왓 디드 썸 세일러즈 럭의 뜻은 어떤 선원들이 뭘 믿었는데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자 내가 지금 이제 뭘 시작하기 시작했냐 얘가 명사절이라는 걸 증명하기 시작했어 첫번째 방법 첫번째 방법 이거 한덩어리인데 뭐에 대한 대답이다 왓이다 두번째 얘가 암만 길어봤자 썸 세일러즈 밀리브드 인 그거 믿었어요 그거 뭐 백고양이가 행운을 가지고 왔었다라 는 것을 그래서 왓에 대한 대답이며 암만 길어봤자 잇 이라는게 얘가 명사절이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어 이번엔 관로가 있네 관로 자 우리말 먼저 봅시다 됐습니까 오케이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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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무엇을 내가 도서관에 내 책을 두고 왔다라 는 것을 뭐한다 생각한다 내가 이걸 왜 쓸까 이거 왜 쓸까 자 선생님이 분명히 얘가 자 문법적으로 해보자 이 부분을 보고 뭐라 불렀더라 나는 생각한다 뭐라 불렀더라 주 절이라 그랬죠 내가 뭐가 절이라 그랬어 내가 뭐가 절이라 그랬어 누가 다 들어있는 걸 보고 절이라 그랬죠 그럼 이것도 절이죠 그럼 여기도 뭐가 들어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되죠 없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걸 자꾸 빼먹어 이걸 안 써놓으면 모르더라고 물론 나는 도서관에 책을 두고 왔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지 나는 내가 도서관에 책을 두고 왔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하는 한국사람은 없어 근데 선생님 이걸 왜 해야 돼요 얘가 다 규칙으로 가보자 규칙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라고 하는 순간 이걸 넣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고 왔다를 누가 하는지를 밝혀놔야 된다고 여기 영어에서 이 표현을 할 때는 그래서 없는 예를 필요 없는 우리말에서 필요 없는 예를 영어 표현에서 자꾸 넣는 거야 알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언제 지금이죠 두고 온 거 언제 과거에 두고 왔다고 지금 생각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뭐 들어 있어 두고 들어있죠 여기는 뭐 들어 있어 기드가 들어있으니까 I think that I left my book at the library in the library 하고 있죠 I think I left my book in the library 됐으니까 얘가 없으면 안 돼 선생님 선생님 이거 치우자 그래 선생님 여기 없는데요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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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는 꼭 됐은 됐이 끌고 다니려고 그러면 됐은 계속 뭘 끌고 다니냐 하면 이런 거 끌고 다녀야 돼 뭐랑 다르죠 뭐랑 다르죠 뭐랑 다릅니까 이런 거랑은 다르죠 그렇죠 또는 이런 거랑은 다르죠 얘 뒤에는 얘만 오고요 누가가 없어 됐습니까 얘 뒤에는 이런 거만 오죠 전치사 투부정사 됐습니까 그리고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러냐 얘를 보고는 절이라고는 안 부르겠죠 또는 이런 거 보고도 절이라고는 안 부르겠죠 그래서 얘를 근데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절이라고 부르거나 내가 또는 뭐라고 부른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다 구라고 부른다고 구나 절이라고 한다 했어 어떤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 덩어리인데 종류가 두 개 있대 하나는 구고 하나는 절이래 뭐가 다른데요 누가다가 있으면 절이래 Because I was tired 어 절이네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at what 이란 대답에 대한 대답이다 when after I visit the school where 에 대한 대답이네 구 아니면 절인데 after I visit 아 절이네 됐습니까 됐습니까 in the room 어 외열에 대한 대답이네 근데 누가 다른 없네 그러면 구 됐습니까 이렇게 했는데요 일단 구 나 절에 대한 얘기 또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괄호가 있어 괄호가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중 2 1학기나 2학기 때쯤 되면 슬슬 어떤 문제를 만나기 시작하냐면 됐이 들어있는 5문장을 보여줍니다 선택기 5개 됐이 들어있는 5문장을 쭉 보여주고 그 다음 본문에 있는 됐에다가 딱 밑줄 꺼나 그쵸 그래갖고 뭘 물어보느냐 다음 주 얘처럼 본문에 있는 됐처럼 생략할 수 없는 됐을 고르세요 하거나 다음 주 여기 본문에 있는 됐처럼 생략할 수 있는 됐을 여기 5문장 속에 있는 됐 중에 골라보세요 라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됐습니까 뭐를 준비해놓으란 말이죠 자 이거 생략돼 안돼 안되죠 이거 왜 생략 못하냐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없어져 버렸어 그쵸 얘 생략돼 안돼 생략해볼까 이런거 본적 있어 있습니까 오 그쵸 북 이름씨인데 이렇게 해서 쓰는구나 최소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 이런거 본적 있어 없죠 그래서 이거를 말로 정리하면 지시사댓은 생략할 수가 없죠 지시사댓은 왜 생략 못할까 지시사댓이 생략되는 순간 정보가 사라져버렸어 뭘 좋아하는지가 모르게 됐고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가 모르게 되어버렸어 생략 안돼 얘 생략할 수 있을까 안돼 됐습니까 하지만 얘는 생략할 수 있는데 됐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 Do you know she's kindly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슬슬 머릿속에 뭐라고 이제 머릿속에 넣기 시작하냐 아 겁만 드는 that은 생략할 수 있다 라고 머릿속에 넣습니다 자 겁만 드는 that 생략할 수 있는거 맞는데 맞는데 겁만 드는 that이라고 해서 다 생략할 수 있는거 아니야 한가지 조건이 더 있어 그니까 됐을 생략할 수 있으려면 첫번째 조건은 뭘 만족시켜야 되고 완벽한 문장을 겁만 드는 that이라야지 일단 관로를 칠까 말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두번째 조건은 뭐도 만족시켜야 되느냐 자 이 조건도 만족 왜 r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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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내 왜 왜 이거 너무 안했다 오케이 과제는 해왔습니까? 예 음 좋았어 역시 일부러 틀린 문장 하나 써볼게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이거부터 먼저 처리하자 그쵸 언제 말했어? 언제 피곤하다고 말했어 언제 피곤하다고 동사가 두개 있잖아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야 이거 하나로만 얘기할 순 없잖아 그치 여긴 디드인데 여기는 비동사잖아 그치? 그럼 언제 말했어 과거에 말했죠 언제 피곤하다고 아 이게 과거에 피곤한 겁니까? 그렇죠 현재 피곤하다고 과거에 말했어 말도 해 안된다고요 지금 내가 뭔 소리 하냐 지금 설명하는 건 모든 적속사라는 문법에 포함되는 문법이야 다 적속사가 사용되어 접속사가 사용되면 절이래 그렇지 절이니까 주절도 있고 종속절도 있다를 다른 말로 하면 누가다도 있고 누가다도 있대 그러면 누가다가 두 번 들어가지 그러면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두 번 한 문장 속에 있지 근데 얘가 자 여기 여기 보다시피 현재 피곤하다고 과거에 말할 수 있습니까? 안되지 그래서 모든 접속사에 포함되는 문법은 뭐를 조심해야된다 시제의 일치 라는 문법이 있다 얘는 당연히 뭐라고 쳐져야 된다 이렇게 되었냐고요 됐습니까? 모든 접속사 문법에서 조심해야되는 거 내가 얘기했어 누가다가 몇 번 들어가니까 두 번 들어가니까 말이 되는지를 살펴야 돼 그리고 시제의 일치라고 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여기 과거니까 여기도 무조건 과거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야 자 지금 아까 전에 봤던 문장 중에서 뭐가 보이냐 하면 언제 생각해 언제 두고 왔어 과거에 아까 전에 거기 두고 온 거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이 딱 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된단 말이야 시제의 일치라고 해서 어 여기 현재니까 여기도 무조건 현재 이 말이 아니야 말이 되도록 얘들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간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두고 온 게 지금 생각났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 두고 온 게 지금 생각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는 과거인데 여기에 만약에 그리고 암만 길어봤자 잇이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언제 믿었어 과거에 믿었단 말이야 언제 행운을 몰고 온다고 현재 타임머신 타고 고양이 왔다갔다 하나 어 아니면 타임머신 타고 뭐 선원들이 왔다갔다 한 이상한 시간이 꼬여버렸어 이건 언제 몰고 온 현재 몰고 온다고 이미 과거에 믿고 있었어요 현재 와봤어 이 사람들이 와보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서 믿고 있었대 그렇죠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종속절은 주절을 뛰어넘어 갈 수가 없어 어느 쪽 방향으로 미래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과거가 되는데 너희들한테 미래 방향으로 그렇습니까 거꾸로 설명하려니까 난 반대로 해야 되네 그렇습니까 일단 설명하다가 갑자기 절이 나왔을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시제일치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했고요 다시 돌아가서 자 지금 선생님이 보니까 몇 가지 종류의 문장을 쓰고 있냐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건 이시죠 아이고 왔다갔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가서 그래서 자 어떤 관찰을 하셨다면 짠 이거 하나는 아는데 그렇죠 자 지금 보니까 잇이 하고 있는 몇 가지 짓거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세 가지 짓거리를 보고 있죠 그렇죠 이거를 역할이라 하죠 역할하면 여러분들은 땡 이거 생각나면 되죠 무슨어 주어 무슨어 오케이 무슨어 아 이것도 목적어 목적어구나 어 자 이거 내 계획은 마이 플랜 이즈 내 계획은 이게 이게 이거 됐네 그래서 얘는 주어 얘는 부어 얘는 목적어란 말이야 됐습니까 자 갑자기 이제 생략할 수 있는데 에 대해서 얘기해 줬는데 선생님이 지금까지 뭘 하냐 명 이걸 보고 지금 여기에 있는 거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다 똑같아 뿅 You have breakfast 독립만세 완벽한 문장 너는 아침 먹는다 될 수 있지 안됩니까 You have breakfast 독립만세죠 I will travel around the world 나는 세계행 할 것이 다 독립만세 지 혼자 튀어나올 수 있죠 완벽한 문장 He was tired 그가 피곤했었다 지 혼자 튀어나올 수 있죠 전부 다 지금 That 뒤에 뭐가 나오고 있다는 거 증명하고 있어 완벽한 문장이 That 때문에 뭐가 되고 있다 겉되고 있다는 거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얘는 That you have breakfast is good 그거 좋아 그랬는데 네가 아침 먹는 건 좋은 거야 라고 얘기했어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뭐는 만족시킨다 겁만 드는 That 만족시키는데 주어진 You have breakfast is good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건 안 된다고 생략할 수 없다고 됐습니까 자 겁만 드는 대지인데 그 녀석이 이 자리에 있어 생략 안 된다고 주어 자리에 있는 주어 자리에 있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이걸 이제 고급스러운 말 있어 보이는 말로 포장하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 주어 자리에 있을 땐 생략할 수 없다고요 됐습니까 그럼 내 계획 그거다 그래 놓고 what is your plan 라고 되물었더니 my plan is that I will travel on the world 내 계획은 내가 세계행 하 는 할 것이라는 것 내가 세계행 하는게 내 계획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얘도 생략할 수가 없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겁만 드는 대지라서 생략할라 그랬는데 아이고 거시가 되고 있네 문법적 용어로 얘가 뭐하고 있네 보어로 사용된 됐은 생략할 수가 없다고 그렇죠 근데 얘는 생략할 수가 있다고 he said he was tired 그는 피곤했었다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됐이 생략되려면 겁만 드는 됐이라고 다 생략되는게 아니고 무슨 어일 경우에만 목적으로 사용된 됐절은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오케이 일단 그 다음 거 그러면 뭐야 그 다음 부분 문제 좀 풀이하고 있어 됐습니까 음 자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무슨 수학 공식이야 뭐야 나 이렇게 설명을 정말 싫어 그쵸 자 그래서 I know that you are ugly 같이 쓴다 됐습니까 I know that your girlfriend is beautiful 이렇게 쓴다 내가 뭐한데 안 돼 That your girlfriend is beautiful 네 여자친구가 아름답더라 는 것을 알고 있다 고 What do you know 줘 이게 이렇게 되면서 what이 되면서 뭐가 튀어나갔단 얘기는 내가 무슨 너 자리에 있다는 얘기다 목적어 자리에 있다고요 목적어 자리에 있다고요 What do you want I want to sing 원트는 목적어로써 투부정사를 좋아한다고요 What do you want I want to sing What do you know I know that your girlfriend is beautiful I know that your girlfriend is beautiful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다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얘는 목적어를 끌고 다니고 있으니까 I know that your girlfriend is beautiful 해도 되겠지만 I know your girlfriend is very kind 난 네 여친이 친절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 What do you know 자 그래서 막 절과 절이래 그러면 여러분들 뭐 생각하면 된다 이 그림 떠올리면 된다고 이 그림 이게 두 번 나올 수 있다 누가다 누가다가 연결된다 누가 누구 덕분에 접속사가 다 짜떼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맞는다며 나는 안다 네 여자친구 예쁘다 그래서 하나 하려면 나는 네 여자가 예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면 될 거 아니야 그 짓 하는게 됐이라고요 What do you know 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잇이라고요 그래서 명사절이라고 부른다고요 됐습니까 우리가 칼질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는 무엇을 Fred가 Good man이라 는 것을 We think that Fred is a good man 그래서 이렇게 관로하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테니까 What do you think 니까 What이 되면서 앞으로 나가면서 뭐가 끌려 나갔어 무슨 어다리 목적 어다리 생략 가능 We think Fred is a good man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가 됐다 목적어 역할을 목적어 역할을 하는 암만 길어봤자 이 시구 What에 대한 대답인데 뭐가 들어 있다고요 누가다가 들어 있다고요 접속사 대시 이끄는 절 앞에 있는 절이 앞에 있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 Think의 목적어가 되고 있다 What do you think 쓰이면 주로 뭐 하는 것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을 암만 길어봤자 그것을 그래서 이게 붙었으니까 명사절이라고 한다고요 명사 구가 아니고요 됐습니까 뭐 이런 거는 명사 구겠지 이런 건 명사 구라 그러겠지 유야 이런 건 명사 구라 그런다고요 명 이렇게 나눠서 설명해보자 얘를 명사 구 라고 할 수 있는데 얘를 명사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I want it이고 What do you want니까 근데 절이 아니고 아이구야 절이가 이 새끼야 구 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렇게 할 거야 아니죠 이걸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까 자 해놓고 이제 뭔 얘기를 하느냐 이때 이때의 대선 생략할 수 있다 목적으로 끌고 다니는 대선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한 거야 지금 그래서 We think Fred is a good man 된다는 얘기 한 거고요 그래놓고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I think that I know that I believe that I find that 블라블라블라 한단 말이야 I want that I want that 는 안 된다고 자 I want that 될 것 같아 그렇죠 우리말론 될 것 같아 나는 누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I want that you go there 왜 이렇게 해갖고 난 니가 거기에 가는 것을 원한다 될 것 같은데 네 원트는 뭐만 좋아한다 to do 만 좋아한다고요 want to do 됐습니까 오케이 한 5분 뒤에 끝날 거야 5분 뒤에 I think that I know that I believe that I find tha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ell 있죠 tell 저래 무슨 얘기 할 적 있냐 뭐 이런 거 쭉 써 놓고 그쵸 얘는 이렇게만 쓰지 말자 뭐 이렇게나 뭐 아니면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지 얘는 talk to me talk about it talk with me 말하다가 이렇게 많은데 그쵸 뭐 얘는 I can speak English Can you speak louder 안 들려 더 크게 얘기해 줄 수 있겠어 이렇게 쓴다 했고 얘는 뭐 좋아한다 됐절 좋아하네 He said that I know that I believe that I find that 얘가 할 일이야 이제부터 나는 누가 뭐뭐 한다라는 걸 믿는다 I believe that 블라블라 주어동사 난 누가 뭐뭐 한다는 걸 알고 있어 I know that 주어동사 난 누가 뭐뭐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 find의 뜻이 찾다 아니야 find 거기에 뜻 1번 뜻은 찾다지만 2번 뜻은 뭐하나 깨닫다라고 써 놓으세요 거기 find 있죠 I find that 하면 find의 뜻은 깨닫답니다 뭐 그렇게 쓴 거 하나 보여줄게 뭐 I found that she was in the cloney 난 깨달았다 그녀가 옷장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what did you find find가 찾다도 있지만 알게 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알게 알다 알다 뭐였다 I believe that, I think that, I find that 하는 이유는 목적으로서 that 절을 좋아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걔들을 익히자 말입니다 want는 절대 이렇게 못써 됐습니까? want는 절대 이렇게 못써 I want that, I will go there 안 돼 I want to go there 하면 돼 뭐하러 그렇게 쓸데없이 길게 해 난 거기 가고 싶다 I want to go there 하면 되지 I want that, I will go there will이 맞나 지금 원하는데 미래에 가고 싶다고 말할 수 있네 할 필요가 없다고 I want to go there 하면 된다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tell을 쓰는 방법을 두 가지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뭐가 있었냐면요 이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있었어 그래서 요걸로 테라에 비하면 A에게 B를 말해주더라 했어 그러니까 누구에게 진실을 말해달라는 얘기죠 그쵸?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의 예문은 뭐 I told her to sit down은 뭔 뜻일까? 내가 말했다네 누구한테 말했대요 앉으라는 것을 누구에게 뭐뭐 하라고 말한다 이럴 때 쓰고요 근데 이 자리에 이제 뭐를 어떤 형태를 쓸 수 있냐 아 이렇게 좀 비굴하긴 한데 좀 비굴하다 그치 Please tell me that you love me 나한테 말해달래 그쵸? 뭐를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 이렇게도 쓴단 말이야 됐습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잘 봐봐 이거 앞만 길어봤자 it이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이지 그런데 이렇게 해도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앞만 길어봤자 it이잖아 됐습니까? 이렇게도 쓴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here 같은 경우에 I heard that you will arrive here 이렇게 쓰겠죠 I hear 내가 내가 뭐 들었대 that you will arrive here 네가 여기에 도착할 것이라 는 것을 들어볼 누가 뭐뭐 할 것이라는 걸 들을 수도 있고 누가 뭐뭐 할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도 있고 누가 뭐뭐 한다는 걸 알 수도 있고 누가 뭐뭐 한다라고 say 할 수도 있고 됐습니까? 스피크는 이렇게 못 써 speak that 이런 거 없어 say that 됐습니까? 원투도 안 된다 했어요 I didn't know that you won first prime 언제 몰랐어? 오케이 여기에 뭐 들어있어? 말이 되죠 네가 언제 1등 했다는 것을 네가 과거에 1등 했다는 것을 언제 몰랐다? 과거에 몰랐다 과거에 몰랐다 근데 이거를 윈으로 바꿔 쓰는 건 말이 되는지 한번 볼까? 나는 언제 몰랐어? 과거에 몰랐죠? 언제 우승해? 현재 우승하죠? 이거는 안 된다고요 이거는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거를 I don't know 해볼까? 언제 모르게 되는 거야? don't know인데? 현재 모르죠 이건 그대로 놔뒀습니다 네가 언제 우승했어? 과거에 우승했다는 걸 현재 모를 수 있습니까? 가능하죠 이건 된단 말이야 내가 지금 설명하는 문법이 뭐다? CJ1치 오해하지 마라 똑같이 과거 과거 현재 현재 맞춰주는 게 아니고 말이 되도록 해주는 거라고요 과거에 뭐 했다는 걸 과거에 몰랐을 수도 있고요 과거에 뭐 했다는 걸 지금도 모를 수도 있어 하지만 현재 모른 걸 과거에 미리 모를 수는 없어 그건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냥? 그러니까 이걸 잘 정리해야 된다고요 언제 못 믿겠어? 그렇죠 언제 14살이야? 지금 14살이야 그렇죠 줄리엣이 꼴랑이 14살 14살 밖에 되지 않았다는 걸 못 믿겠다 I can't believe that 줄리엣이 only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얘기 나와 다양한 death 그렇죠 Where? Did you hear that news? 너 그 소식 어디서 들었냐 이러고 있죠?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지시사라 그러고 그 중에서 뒤에 나와 있으니까 지시 형용사고 생명할 수 없다 됐습니까? Can you send death? Can you send death?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